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도 신의티비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장승 아시지요? 재료에 따라 돌장승, 나무장승이 있는데요. 장승은 장군이 아닌 서민의 모습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닮은 장승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장승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요. 보통은 남녀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간혹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장승도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외로운 장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외로운 장승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커다란 돌장승 하나가 오뚝 서 있었습니다. 이 돌장승의 머리에는 모자가 씌워 있었고 어깨에서 다리까지 기다란 도포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도포의 소매자락 끝에는 손가락을 쫙 편 채 가지런히 모은 손이 보였어요. 장승의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그란 눈이었습니다. 얼굴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눈이 금방이라도 툭 튀어나올 만큼 커다랗고 볼록했습니다. 눈과 눈 사이로 내려온 세모 모양의 길쭉한 코는 크기가 주먹만 하고 두툼했으며 큼지막한 입은 윗니와 아랫니가 모두 보일 만큼 활짝 웃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사실 이 돌장승에는 마을을 지키는 당할머니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표정이 얼핏 보면 포근하고 온화해 보이기도 했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당할머니는 성미가 고약하고 심술구진 데다 짓구진 장난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200년이 넘게 홀로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할머니 장승은 하루하루가 몹시도 외롭고 따분했습니다. 때때로 마을 사람들은 이바지를 바치며 할머니 장승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며 소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장승 옆에 자리 잡은 정자에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지요. 그러나 요즘 그것조차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할머니 장승은 마을 사람들과 서먹해진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을로 들어가려면 할머니 장승 앞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 장승은 두 눈을 휘둥그레 치켜뜨고 마을 앞을 주시했지요. 오늘은 누가 지나갈지 또 마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침 마을 어귀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새댁이 바구니를 머리에 입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장승은 분홍색 치마와 연두색 저고리를 입은 새댁의 모습을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참 곱다 고아 나도 저렇게 어여쁠 때가 있었지. 암 할머니 장승의 눈앞에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느새 새댁은 할머니 장승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장승의 툭 튀어나온 두 눈이 또르르 굴러 새댁을 따라갔습니다. 뽀얀 피부와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마치 나무에 열민 새빨간 사과처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뭐가 저리 좋아서 생글생글 웃는담 골탕 좀 먹여볼까 할머니 장승은 젊은 새댁이 부럽기도 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샘이 나서 심통을 부려볼 참이었습니다. 이봐 섹시 응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여기야 여기 내가 안 보이남 할머니 장승은 더욱 큰 소리로 새댁을 불렀습니다. 누구시오 어디있소 새댁은 두려움에 눈길을 휘번덕 돌렸지요 나야 나 뒤를 보라고 새댁이 뒤를 돌아보자 눈을 동그랗게 뜬 장승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새댁은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나자빠지며 엉덩방울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바구니에 들어있던 음식이 사방에 흩어졌어요. 새댁은 당황하여 엉거주춤 일어나 바구니를 주워 쏟아진 음식을 담았습니다. 서... 설마 이 장승이 말을 한 건 아닐 테고 분명히 주위엔 장승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왠 음식이 그리 많아 나도 좀 주고 가 또다시 말소리가 들리자 새댁은 기겁하고 주위를 뱅뱅 돌며 소리쳤습니다. 귀신이야 새댁은 쏟아진 음식을 다 담지도 못한 채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거참 음식이나 놓고 가라니까 할머니 장승은 치마를 허리춤까지 올리고 속바지를 다 내보이며 도망치는 새댁의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혼줄이 났겠지. 보아하니 새로 이사온 색시 같은데 감히 인사도 안 했다 이거지. 당해도 싸다싸.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주랭랑을 쳤던 새댁이 신랑을 데리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새댁은 장승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할머니 장승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장승은 순간 움찔해 큰 입을 앙 다물었지요. 이 장승이에요. 글쎄 이 장승이 말을 했다니까요. 새 신랑은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새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 장승이 말한 게 틀림없어요. 아까 저한테 말했잖아요. 다시 말해보세요. 새댁이 할머니 장승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장승은 입을 더욱 꽉 오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새 신랑은 돌 장승 앞에 서서 장난을 치는 새댁의 모습이 마냥 귀여워 보였습니다. 이 장난을 치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새 신랑이 부인의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아 참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서방님. 새색씨가 콧소리를 내며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장승의 볼이 살짝 붉어졌지요. 저것들이 어디서 사람 타령이야? 할머니 장승은 두 사람 하는 짓이 눈골 사나워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렇게 가녀린 몸으로 이사도 하고 음식도 만드느라 피곤했나보네요. 헛소리를 다 듣는 걸 보니 자 내가 집까지 업어줄게요. 새 신랑은 새댁을 가뿐히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참 서방님도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할머니 장승은 괜스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한술 더 뜨네. 할머니 장승은 눈을 휙 돌려 먼 곳을 바라보다가 이내 부부에게로 다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쌓여있던 외로움이 더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지키며 지내온 세월이 더덥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서늘한 기온이 바람을 타고 할머니 장승에 몸을 맴돌았어요. 할머니 장승은 옆구리가 시려서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나도 저런 영감하고 오순도순 살고 싶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할머니 장승이 서 있는 마을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동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새 신랑도 겨울에 뗄 때깜을 구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새댁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어요. 몸이 무거운 새댁은 장승 옆에 있는 정자에 앉아 곧 태어날 아기에게 입힐 조끼를 뜨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장승 할머니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꼭 누가 훔쳐보는 것 같단 말이야. 새댁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변을 힐끔 둘러보더니 다시 뜨개질에 열중했습니다. 나도 옆구리가 시린데 저런 털옷 하나 걸치면 참 따뜻하겠네. 장승 할머니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따뜻한 옷 한 벌 걸쳐주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누구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지도 모르는 배음망덕한 인간들 같으니 자기네 살 국리만 하는구나. 그때 새댁이 조심스럽게 허리를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정자에서 내려와 장승 곁으로 다가갔어요. 새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할머니 장승의 이곳저곳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댁 얼굴은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매끈매끈하고 뽀얀 것이 빛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장승은 새댁이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에 괜스레 민망했지요. 뭘 그렇게 봐? 늙은이 처음 봐? 또 말을 하네? 새댁은 불룩한 배를 감싸안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말한 거다. 내 옷도 한 벌 떠줘. 새댁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볼록한 배를 감싸고 기댈 곳을 찾을 뿐이었지요. 마침 지게에 뜰감을 가득 쥐고 산에서 내려오던 새신랑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비틀거리는 새댁을 발견하고 뛰어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새신랑이 새댁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저, 저기 장승이... 새댁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장승을 가리켰어요. 저 장승이 왜요? 차근차근 말해봐요. 또 말을 했어요. 장승이 저보고 옷을 떠달라고. 또 그 소리예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새신랑은 새댁의 이마와 배를 번갈아 짚어보았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새댁은 이번에도 믿어주지 않는 신랑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보쇼, 또 우리 색시 놀라게 했다간 혼날 줄 아시오? 새신랑은 장승 할머니에게 주먹을 내두르는 신용을 하고는 새댁을 받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요. 큰일 난다고요. 장승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새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장승이 우리가 한 말을 듣는다고요? 이건 그냥 돌덩일 뿐이에요. 그것도 아주 못생긴 돌덩이요. 이 코 좀 봐요. 참 심술굳게도 생겼네요. 뭐시락? 못생긴 돌덩이? 할머니 장승은 못생겼다고 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코를 만지며 비웃는 새신랑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맞다. 돌장승에 돌가루를 달여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좀 가져갈까요? 새신랑은 할머니 장승에 울퉁불퉁한 코를 긁어댔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장승이 화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새댁은 새신랑에게 매달려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것들을... 할머니 장승은 코가 따끔따끔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새신랑과 새댁은 돌가루를 종이에 잘 싸서 주머니에 넣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날 우습게 봤다 이거지? 너희가 그러고도 계속 행복할 줄 아느냐? 어디 두고 봐라. 나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될 날이 올 것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젊은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 장승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느덧 새댁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는 쑥쑥 자라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기의 재롱을 보며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집안에 아기 우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온몸에 열꽃이 피어 울긋불긋했습니다. 부부는 아기에게 좋다는 약재란 약재는 모두 다려먹여봤지만 아기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새댁은 젖은 수건으로 연신 아기의 몸을 닦아줄 뿐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엾은 우리 아가 얼마나 힘들까? 어서 낳으렴. 새댁은 사랑스러운 아기를 잃게 될까봐 잠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세우며 노심 조사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저는 못살아요. 새댁은 아기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역질에 걸린 것 같아요. 내가 나가서 바깥 사정을 알아보고 올 테니 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세요. 새신랑은 단단히 당부를 하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쌀고 떨어져가고 장사를 못해 약질 돈도 떨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을은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는 것처럼 적막했습니다. 나무와 꽃은 모두 시들었고 풀벌레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동호와 범 안에 있는가? 새신랑은 이웃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지 마시게 우리 애가 지금 많이 아프네. 아니 동호도 병에 걸렸는가? 우리 아기도 열이 심해 앓고 있다네. 괜찮으니 좀 들어가서 보겠네. 새신랑은 방으로 들어가 이웃집 아이의 몸을 살펴봤습니다. 이웃집 아이도 온몸에 열꽃이 잔뜩 핀 채 땀을 흘리며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건너집 초롱이도 똑같은 병에 걸렸다고 하네. 우리 마을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의원도 뚜렷한 방도가 없다고 하니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게 생겼다네. 동호아범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왜 하필 불쌍한 어린아이들만 이런 병에 걸리는지 모르겠네. 하늘도 야속하시지. 새신랑이 누워있는 아이의 몸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좋은 약재를 다려먹여도 소용이 없고 의원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니 이건 분명 귀신이 장난하는 게 틀림없어. 새신랑은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딱히 다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호아범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마을의 사당을 지키는 무녀를 찾아갔습니다. 무녀는 물을 떠놓고 정성스레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열중하고 있던 터라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위에 빙 둘러서서 무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무녀가 입을 천천히 열었어요. 할머니가 단단히 화가 나셨어. 할머니라니 어떤 할머니 말인가요? 삼신 할머니인가요? 아니면 저승 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물었습니다. 장승 말이야 할머니 장승 그동안 장승신을 돌보지 않은 벌을 받는 거라고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돌장승 말인가요? 정말 그 장승이 벌을 내렸다고요? 믿을 수 없소. 새신랑이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녀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소리라며 무녀를 몰아세우기까지 했지요. 저 장승은 그냥 장승이 아니라네.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당상신이 깃든 장승이라고. 잘 생각해보게 할머니 장승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지 말이야. 무녀의 말에 새신랑은 얼마 전에 장승이 말을 한다고 했던 부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새신랑은 장승을 놀리고 장승의 코를 긁어 돌가루를 가져와 아내에게 달여 먹이기까지 했었지요. 새신랑은 그때 아내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장승신이 화가 나셨나 봐요. 새신랑은 무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몇 해 전부터 제사도 지내지 않고 이바지도 안 바치지 않았나?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장승을 소홀히 대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할머니의 화를 풀어드려야겠네. 굿을 해야겠으니 어서 준비들 하시게.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장승 앞에 모였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마을 아이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굿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새신랑도 장승 밑에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온 장승님을 몰라배서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새신랑이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녀의 방울이 딸랑딸랑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울 소리는 점점 요란해지고 무녀의 몸은 돌처럼 단단해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녀의 입을 통해 할머니 장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잡기와 질병을 누가 다 막아줬는지 모르더냐. 그동안 나를 멸시하더니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야 나를 찾아오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넙죽 엎드려 두 손을 위로 들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장승님 제발 화를 푸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장승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무녀의 방울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한 약속을 믿어보도록 하지. 대신 내가 너무 심심하고 외로우니 말똥무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 단단하고 커다란 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모여 끌로 돌을 다듬고 할아버지 형상을 돌에 새겨 넣었어요. 장승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할아버지 장승을 할머니 장승 옆에 세워두고 정성스레 차린 음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따뜻한 바람이 마을을 한 바퀴 휘돌았어요. 제사를 마친 새신랑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새댁이 반가운 얼굴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낳았어요.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더니 방긋방긋 웃지 뭐예요. 새신랑은 새댁과 아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할아버지 장승을 맞은 할머니 장승은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랐지요. 영감 할머니 장승은 부끄러운 듯 살짝 고개를 떨어뜨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영감이라니 할아버지 장승은 멋쩍은 듯 헛기침을 했지요. 에이 뭘 그러시오. 우리 둘밖에 없으니 영감이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잘 지내봅시다 영감. 그 뒤로 마을에는 다신 전염병이 돌지 않아 아이들도 잘 자랐으며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큰 며느리와 두 장사 옛날 복골이라는 마을에 힘이 센 김장사가 살았어요. 김장사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아들 둘이 혼인을 하자마자 연달아 세상을 떠났지요. 김장사는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여 잘 사는가 싶던 막내 아들마저 손자를 낳자마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아기를 낳은 막내 며느리도 씨름씨름 알더니 저 세상으로 가버렸지요. 아들 셋을 잃은 김장사는 대들리울 손자를 의지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가 손자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식 하나 없이 홀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어린 조카에게 한풀이를 했어요. 김장사는 홀로 사는 큰 며느리가 안쓰러워 나무라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이 소문이 손자의 외할아버지인 권씨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권씨도 힘이 장사라 권장사라고 불렸지요. 권장사는 소문을 듣자마자 복골로 달려갔어요. 어미 아비도 없는 외손자가 구박을 받는다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권장사는 김장사에게 외손자를 데려가겠다고 소리쳤어요. 김장사는 말도 안 된다며 맞섰지요. 두 사람은 손자를 두고 몇 날 며칠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때 나라에 전쟁이 나서 적군이 복골까지 들이닥쳤어요. 적군은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마을에 불을 질렀지요. 김장사와 권장사는 손자를 지키느라 나서서 싸우지도 못하고 산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김장사를 따라 산으로 갔어요. 적군에게 잡힌 여자들은 한여로 팔려가거나 적군 장수의 무덤에 제몰로 묻힌다는 소문에 겁이 났거든요. 김장사와 권장사는 쫓아오는 적군을 따돌리고 가까스로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침이면 수많은 적군들이 꼭대기까지 따라올 거예요. 두 사람은 적군에게 손자를 잃을까 두려워서 애가 달았답니다. 고민 끝에 김장사는 손자를 권장사에게 맡기고 이러니 저러니 말도 없이 산 아래 계곡으로 내달렸어요. 권장사는 깜짝 놀랐답니다. 서로 돌보겠다고 싸우던 손자를 자신에게 덥석 안겨주니 말이에요. 권장사는 품에서 방긋거리는 손자를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였어요. 쿵! 갑자기 권장사 앞에 돌이 떨어졌습니다. 김장사가 계곡에서 던진 돌이었어요. 쿵! 또 다른 돌이 날아와 떨어졌습니다. 날아온 돌이 산 위에 쌓이자 권장사는 그제야 김장사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적군을 막을 방법은 산에 성을 쌓는 것뿐이었지요. 그래서 김장사는 돌이 많은 계곡으로 내려간 것이었어요. 김장사의 뜻을 한 권장사는 큰 며느리에게 손자를 맡겼답니다. 손자를 지키려면 다투기보다 서로 믿고 힘을 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권장사는 김장사가 던지는 돌을 받아 차곡차곡 쌓았어요. 두 사람은 쉬지 않고 밤새 돌을 던지고 쌓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드디어 성이 완성되었어요. 산성 때문에 길이 가로막힌 적군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지요. 돌아가는 적군을 보며 김상사와 권장사는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답니다. 큰 며느리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게 되어 기뻤지요. 모든 것이 자신의 품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 아기 덕이라 생각했어요. 큰 며느리는 두 장사를 보며 아기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두 아이의 나이 옛날에 암행어사 박문수가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피느라고 저 남쪽 고울로 갔어요.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곳을 지나는데 마침 어떤 집에서 잔치를 하기에 얻어먹으러 들어갔지요. 암행어사라고 거지꼴로 돌아다니니까 밥인들 제때 배불리 먹고 다녔겠어요. 굶느니 먹느니 하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잔치집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다짜고짜 들어가서 한자리 차지하고 앉았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본 뒤 아이들 둘이 앉아있었는데 박문수가 무심코 그 아이들을 밀쳐내고 자리를 잡은 거지요. 뭐 조그만 아이들이라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배는 고프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그랬던 건데 그게 실수였답니다. 아이들이 당차게 따지고 드는데 듣고 보니 참 여간 내기가 아니더래요. 손님, 아무리 조그만 아이들이라 해도 어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남의 자리를 힘으로 마구 빼앗으시는지요? 그제야 아차 싶었지만 참 처지가 딱하게 되었어요. 둘레에 보낸 눈은 많지 딱히 할 말도 없지요. 아이들한테 빌고 들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뻔뻔하게 모른 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세금헌이 딴전을 피웠습니다. 너희들 참 똘똘하구나. 그래 나이들은 얼마씩이나 먹었니? 그랬더니 그 중 큰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저희 나이를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만약에 잘 맞히시면 순순히 자리를 양보해 드리겠거니와 못 알아맞힌다면 사람들 많은 데서 어른이 아이들 자리 빼앗았다고 소리쳐 망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나이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희는 형제인데 제 나이에서 한 살을 빼어 동생을 주면 우리는 동갑이 되고 동생 나이에서 한 살을 빼어 제가 가지면 제 나이가 동생 나이 곱절이 됩니다. 저희 나이는 각각 몇 살씩이겠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답을 내려고 보니 참 알쏭달쏭했어요. 내 나이에서 한 살을 빼어 동생을 주면 동갑이 되고 동생 나이에서 한 살을 빼어 자기가 가지면 나이가 곱절이 된다니요. 얼른 답이 안 나오더란 말이지요. 박문수가 속으로 이리저리 샘을 놓으며 쩔쩔매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그쳤습니다. 어서 알아맞혀 보십시오. 근데 그게 알아맞히기가 어디 쉽나요? 말인지 형 나이에서 한 살을 빼어 동생을 주면 둘의 나이가 같아지고 동생 나이에서 한 살을 빼어 형이 가지면 형 나이가 동생 나이 곱절이 된다는 거지요. 대체 형 나이는 몇 살이고 동생 나이는 몇 살일까요? 박문수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겨우 두 아이 나이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형은 일곱 살 동생은 다섯 살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예 바로 마쳤습니다. 그만하면 어른 노릇은 할만하니 여기에 앉으십시오. 하고 순순히 자리를 내주더래요. 그래서 용쾌 망신을 면하고 잔치상 한 상 받아 먹고 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은 뒤로 박문수는 어딜 가든지 조심조심 살펴서 남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애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사람과 말은 몇 마리 옛날 옛적에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참 많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선비는 책이란 책은 다 읽고 글이란 글은 다 깨쳐서 세상에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대요. 그러니 아는 거 많기로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한 번은 생각하기를 에라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세상 구경 다니면서 슬기 결음이나 해보는 게 옳겠다. 하고는 들매끈을 조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슬기 결음을 했지요. 많이 안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서 누가 더 많이 아는지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못 찾겠더래요. 다들 알만한 건 알고 모를 만한 건 모르고 그저 고만고만했지요. 별나게 많이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산골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지나다가 마침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기에 길가 주막집 처마 밑에 들어가서 비를 그었지요. 그런데 마침 옆에서 연아문살 먹어 보이는 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놀고 있더래요. 선비는 딱히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금 뒤에 안에서 아이들 어머니가 얘야 거기 빗자루 좀 가져오너라 하니까 이 연아문살 먹어배는 아이가 어떻게 하는고 하니 옆에서 놀고 있던 강아지를 데려와 빗자루 가져오라는데 강아지를 데려오더란 말이지요. 왜 저러나 하고 지켜봤더니 그 강아지 꼬리에다 빗자루를 붙잡아 매지 뭐예요. 그렇게 하고서 아내 대고 큰 소리로 어머니 강아지를 부르세요.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강아지를 부르니까 강아지가 꼬리에 빗자루를 달고 쪼르르 달려가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강아지 꼬리에 매인 빗자루를 풀어서 쓴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 강아지한테 심부름을 시킨 셈이었지요. 옳지. 비를 안 맞으려고 저런 꾀를 쓴 게로군. 참 똑똑한 아이로구나. 감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번거지 쓴 사람들 여럿이 말을 타고 왁자지껄 소란을 떨며 들어오더래요. 주막집이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자러 온 것이겠지요. 가만히 보니까 말을 탄 사람도 있고 안 탄 사람도 있고 말 한 마리에 두 사람씩 타기도 하고 한 사람이 타기도 하고 이렇더래요. 언뜻 봐서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말이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안에서 또 어머니가 묻기를 예, 이제 들어오신 손님은 모두 몇이고 말은 모두 몇 마리더냐 하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말 한 마리에 한 사람씩 타면 열다섯 마리가 모자라고 두 사람씩 타면 아홉 마리가 남습니다. 이러더래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지요. 사람은 몇이고 말은 몇인지 곰곰이 궁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더래요. 말 한 마리에 한 사람씩 타면 열다섯 마리가 모자라고 두 사람씩 타면 아홉 마리가 남는다니 대체 사람은 몇 사람이고 말은 몇 마리일까요 선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그 아이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예, 아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도대체 사람은 몇이고 말은 몇이라는 말이냐 나는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사람은 마흔여덟이고 말은 서른셋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모르겠다 하시니 선비답지 않으십니다. 하더래요. 선비는 그만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지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는 것이 많다 해도 조그마한 아이가 낸 수수께끼를 못 푸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그래서 선비는 그 뒤로 슬기 겨루미고 뭐고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아주 얌전하게 입 다물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신랑이 된 총각 옛날 옛날 깊은 산골에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그저 자고 나면 일만 하는 신세였지요. 밤중에 누워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하고 장가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남들처럼 잘 살아볼 생각도 하다가 언제까지나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 것인가 사나이가 되어서 세상 구경도 하고 장가도 가야지 머슴을 그만두자 하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은 머슴을 그만두어도 좋다고 선선히 응락하면서 처음에 약속한 세경에다가 그동안 애를 많이 썼다고 하면서 쌀 몇 가마니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총각은 받은 쌀 중에서 절반은 믿을만한 곳에 맡겨두고 반은 팔아서 돈을 만들어 팔도 구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다니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국리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기의 고수가 되기로 마음먹었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둑과 장기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데 옛날 평민들 보통 농사꾼들은 장기를 더욱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장기 고수가 되기로 작정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세경으로 만든 돈을 써가면서 장기를 배웠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이제 총각은 적수가 없을 정도로 실력 있는 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장기를 두어봤지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거의 만나지 못하였지요. 어느 날 산골을 지나가다가 산등성이 길가에 있는 선앙당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선앙당은 그 불악을 지켜주는 선앙이라는 귀신을 섬기는 집이나 나무를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선앙당에 돌을 던져 돌무더기도 만들고 침을 뱉어서 선앙의 목을 축여주기도 하고 역전을 돌 밑에 파먹기도 합니다. 함부로 대하면 선앙의 노여움을 받아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총각은 쉬다가 선앙을 보았어요. 문득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선앙님 심심하시지요? 비가 오나 논이 오나 이 산곡에 계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선앙님 장기 돌 줄 아십니까? 저도 남의 축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심심한 데 한 판 두어 보실까요? 그래라 선앙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앙이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총각이 말하고 자기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선앙이 빙글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선앙님 오른손의 홍은 서방님이고 왼손의 청은 접니다. 그래라 아참 내기를 걸지요? 가만있자 제가 지고 선앙님이 이기시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기면 선앙님은 뭘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장가를 가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저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장기를 두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총각이 한 판 이기고 두 판 이기고 마지막 세 판도 이겼지요. 사실은 총각이 한 손은 선앙 한 손은 자기 이렇게 부목쓸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앙은 미소를 띠며 내려다보는 듯합니다. 선앙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겼으니 저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장가 들면 제 색시랑 찾아오겠습니다. 그래라 이렇게 선앙이 인자하게 말하였습니다. 사실은 모두 총각이 말한 거지요. 총각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 역에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 오니까 아무래도 하룻밤을 그 외딴 집에서 신세를 져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니까 마침 집 앞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깃던 처녀가 총각을 보더니 집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이가 와요. 아니 그이라니 3년 전에 집을 나간 네 신랑 말이냐 네 어서 나와 보셔요. 처녀와 어머니는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총각은 하룻밤 신세를 지려는 차에 영문도 모르는 채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여기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무정한 사람아 자네가 불쌍해서 우리가 데려다가 길러서 사위나 삼아볼까 했더니 장가간 첫날 밤에 말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나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제 돌아왔는가 잘했네 잘했어 이제는 어디 가지 말고 한평생 같이 살아가세 총각은 대강 내용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신랑은 왜 떠났을까요? 호랑이한테 물려간 것일까요? 그리고 총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서 방에 들어가게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고 오늘은 고단할 것이니 푹 쉬게 나 그러면서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지요?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총각이 밖으로 나왔더니 어머니 되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야 이 사람은 니 신랑이 아니다. 어서 와보아라. 부학에서 밥을 짓던 처녀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누구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처녀는 까물어지게 놀랐습니다. 이미 이런 말이 나올 줄 안 총각은 빙글에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 저도 여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이미 3년이 지났어도 오지 않는데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니 나를 대신 사위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총각 말도 일리는 있으나 나간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도 없는데 어찌 다른 남자와 살겠소? 여기 어째 소를 판 돈이 있으니 섭섭히 여기지 말고 이 돈을 갖고 떠나주시오. 이렇게 사정을 함으로 총각은 못 이기는 채 하고 돈을 받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모녀는 문 밖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며 전송하였습니다. 다시 길을 갑니다. 가고 가고 해가 저물도록 길을 갑니다. 어느 부자 동네에 들어섰을 때에는 땅거미가 질 무렵 이었어요. 부잣집 담장을 끼고 걸어간 호라니 무슨 끈 같은 것이 너머로 넘어오기에 이상이 여겨 보고 있으니까 담장 안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셔요. 어서 이 끈을 잡아당기셔요. 어서 이 끈에 걸린 보따리를 저기에 매둔 말에 실으셔요. 그래서 끈을 잡아당기니까 큼직한 보따리 하나가 매달려 넘어옵니다. 말에 싣고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어서 내 손목을 잡아당기셔요. 어서요. 하고 초조한 목소리가 담안에서 납니다. 그래서 담위에 나온 손을 잡아당겼더니 아 거기에서 달덩이 같이 예쁜 처녀가 딸려 나오는 겁니다. 어서 저 말을 타고 도망갑시다. 처녀가 말한대로 총각은 무조건 말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말 한마리에는 짐을 싣고 또 한마리의 앞에는 총각이 뒤에는 처녀가 타서 총각의 허리를 끌어안은 모습으로 마구 달렸습니다. 밤새도록 달렸지요. 처녀가 뭐라고 말을 하거나 말거나 말을 채찍질 하면서 줄곧 달렸습니다. 먼 동이 뿌옇게 터울 무렵 두 사람은 낯선 곳에서 쉬었습니다. 처녀가 눈물을 결성이면서 말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약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을 타고 오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잣집에서 도망은 왔지만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기다리다가 아마도 잡혀서 고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야 겠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아가씨 이왕 일이 일이 된 것이니 나랑 멀리 가서 살면 어떻겠소? 저희는 그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슬프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말을 해줄 수는 없겠소? 네 원래 우리는 부모가 정혼을 한 사람들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우리 동네 부자가 빚 대신에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잣집 영감은 내일 나와 강제로 혼인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와 정혼한 총각이 담 밖에서 기다리면 내가 혼인옷과 폐물을 싸가지고 담을 넘어서 멀리 멀리 도망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였는데 당신이 먼저 와서 일이 어긋났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대로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붙들렸을 것입니다. 죽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죽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소? 이 말을 타고 돌아가시오. 저는 갑니다. 이 말과 신랑이 입을 옷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시면 좋은 교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처녀는 말에 올라타고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총각은 한없이 걸었습니다. 산 고갯길을 넘어가니까 동네가 나왔어요. 돈도 있고 장가갈 옷도 있는데 신부만 없구나. 마음이 괜히 이상한데 에라 어디 신랑 옷이나 한번 입어볼까? 그러고는 말을 타고 동네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오면서 야 신랑이 온다. 드디어 신랑이 오네. 어서 모셔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우 몰려들더니 저렇게 잘생긴 신랑이 무슨 일로 그리 늦었느냐고 도중에 탈이 났나 하고 모두들 걱정했다는 말을 하면서 총각을 어느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차일이 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혼인 식장 이었지요. 신랑은 왜 이리 늦었는가 일행은 어디 있는가 도중에 무슨 탈이 있었는가 여기저기 해서 묻습니다. 엉겹결에 신랑이 된 총각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다가 여관에 들렀는데 식중독에 걸려서 모두 다 누워있고 저만 정신이 나서 우선 혼자라도 온 것입니다. 오 그렇다면 다른 일행이 언제 올지 모르고 나른 저물어 거니 바로 혼인식을 올립시다. 이렇게 서두는 바람에 총각은 신부를 맞아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원대로 장가를 간 것이지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신부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장기를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장기라면 술이나 밥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카 사위가 장기판을 말에 싣고 오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모르게 좋아했습니다. 어이 사위 나하고 장기 한 판 두지 않겠나? 네 장기라면 저도 좋아합니다. 첫낮밤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이 첫낮밤보다 장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좀 보아라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말을 탄 신랑이 들어옵니다. 모두들 놀랐지요. 아니 신랑이 또 들어와?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들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신랑인가 궁금하여 새로 들어온 신랑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마침 진짜 신랑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에 온 신랑이 진짜다. 먼저 온 신랑은 가짜야. 밖에서는 소란이 벌어졌지만 방 안에서는 장기판이 무르익었습니다. 처삼촌 되는 분이 장기를 두다가 말고 총각을 노려보면서 너 이놈 참으로 대단 무쌍한 놈이구나 남의 혼인식에 뛰어들어 장가를 가더니 이제는 대연스럽게 장기를 두면서 주랭랑 칠 생각도 안 하는 구나. 이렇게 호통을 쳤지만 총각은 넙죽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작은 아버님 저는 가짜 신랑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네 어른들이 끌어다가 식장에 세웠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집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식을 올렸으니 저 신부는 저의 신부인데 왜 후퇴를 하고 주랭랑을 칩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 삼촌이 껄껄 웃으면서 나는 진작부터 자네가 가짜인 줄 알았네. 내가 신랑감을 선본 사람인데 왜 구분을 못하겠나. 그런데 저 진짜 신랑이란 자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자네와 비교하니까 더욱 자네 편을 들어서 저 진짜를 내쫓고 싶구먼. 좀 기다렸다가 장기 끝이나 내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늦은 이유를 물으니까 신랑의 삼촌과 신랑은 도중에 식중독에 걸려서 설사하고 토하며 고생하다가 가까스로 깨어나서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총각이 말한 그대로 입니다. 처 삼촌이 신랑과 신랑 삼촌을 잘 모신다고 하면서 먼지가 풀썩 풀썩 나는 머슨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음식을 잘 대접한다고 하면서 몇 년 묵은 신김치를 맛없는 막걸리 안주로 내놓았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다른 사람과 식을 올리고 내쫓으려는 술을 쓰는 것을 안신랑과 신랑 삼촌은 다시는 버탈 수 없는 상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도로 가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총각은 안심하고 장기를 둘 수 있었지요. 장기가 다 뭡니까? 꿈에도 그리던 예쁜 신부를 맞아 장가를 간 것입니다. 자 선왕님과 장기 세 번 이겨서 세 번 장가가는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총각은 아니 지금은 신랑이지요? 신부를 데리고 그 선왕당에 가서 주위를 깨끗이 치우고 제사를 잘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총각은 그 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요술부채 일본에서는 도깨비를 탱구라고 부릅니다. 탱구들은 모두 코가 길어요. 옛날 옛적에 꼬마 탱구 셋이 숲에서 놀고 있었는데 모두 요술부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꼬마 탱구들이 요술부채 앞면으로 코에 부채질을 하면 코가 점점 길어지고 뒷면으로 부채질을 하면 원래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세 명의 꼬마 탱구는 부채로 코를 늘렸다 줄였다 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솔이가 지나가다가 탱구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대단한 걸 나도 저런 부채를 하나 가졌으면 오솔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꾀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오솔이들은 늘 꾀가 많고 원하는 대로 변신을 할 수 있었어요. 오솔이는 일단 작은 소녀로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팥떡 네 개를 가지고 꼬마 탱구들에게 갔습니다. 안녕 얘들아 내가 너희들 주려고 맛있는 팥떡을 가지고 왔어. 나도 같이 놀면 안 될까? 꼬마 탱구들은 먹음직스러운 팥떡을 보자 신이 났습니다. 소녀가 갖고 온 팥떡은 모두 네 개였어요. 꼬마 탱구 셋에게 하나씩 나누어주고도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꼬마 탱구들은 남은 팥떡 하나를 두고 싸우기 시작했지요. 그때 오솔이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팥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모두 눈을 감아봐. 눈을 감고 제일 오래 숨을 참은 사람이 마지막 팥떡을 먹는 거야. 꼬마 탱구들은 모두 오솔이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오솔이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꼬마 탱구들은 모두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오솔이는 탱구들이 눈을 감은 걸 확인하자마자 요술 부채를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달아났습니다. 오솔이가 도망가는 동안에도 꼬마 탱구들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꾹 참고 있었어요. 오솔이는 탱구들을 비웃었습니다. 탱구들은 다 바보인가봐. 오솔이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열심히 달아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솔이는 어느 절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오솔이는 무척 비싸고 화려해 보이는 옷을 입은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어요. 오솔이는 소녀가 분명 아주 부유한 집안의 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소녀의 아버지는 대영주에다 일본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오솔이는 발끝을 들어 살금살금 소녀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르게 소녀의 코를 향해 요술 부채를 붙였지요. 부채질을 하자마자 소녀의 코는 세자나 길어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어린 소녀의 코가 세자나 길어지다니 소녀의 아버지는 나라의 모든 의사들을 불러들였지만 누구도 공주의 코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영주는 마늘돔을 들여 갖가지 약을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영주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누구든 우리 딸의 코를 다시 줄어들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고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 오솔이도 영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옳지 이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거야. 오솔이는 서둘러 영주에게 가서 딸을 고치러 왔다고 말했어요. 영주는 오솔이를 딸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솔이는 요술 부채를 꺼내서 뒷면으로 소녀의 코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소녀의 코가 다시 작아지는 게 아닙니까? 영주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오솔이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오솔이는 아름다운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 뿐이 아니라 많은 재산까지 차지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결혼식 날 오솔이는 너무 기분이 좋아 음식과 술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졸음이 밀려왔지요. 오솔이는 아무 생각 없이 베개를 베고 누워 눈을 감고 요술 부채로 얼굴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솔이의 코는 금세 점점 더 길어졌어요. 하지만 오솔이는 잠에 취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솔이는 계속해서 부채질을 했고 코는 계속 길어졌지요. 오솔이의 코는 천장을 뚫고 구름을 지나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구름 위에서는 하늘의 일꾼들이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것 좀 봐. 일꾼들이 오솔이의 코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기둥은 다리로 쓰기에 딱 알맞은 크기인걸. 다들 이리 와서 이 기둥을 잡아당깁시다. 일꾼들은 힘을 합쳐 오솔이의 코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솔이는 너무 놀라 잠에서 깨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오솔이는 온 힘을 다해 부채 뒷면으로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일꾼들은 오솔이가 하늘로 올라올 때까지 소리를 맞추어가며 열심히 오솔이의 코를 잡아당겼거든요. 그날 이후 오솔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행운을 주는 지푸라기 지푸라기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에 쇼베이라는 마음시착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쇼베이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마을로 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요. 바다까지 떨어진 쇼베이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지푸라기 하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라 이것봐라 이 지푸라기는 매우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어 그러니 내가 꼭 쥐고 있었겠지 이 지푸라기를 버리지 말아야겠어 쇼베이는 이렇게 말하고 지푸라기를 손에 쥐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잠자리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와 원을 그리며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잠자리가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구는 거야 더는 나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고는 잠자리를 잡아 지푸라기로 꼬리를 묶어버렸습니다. 쇼베이는 잠자리를 묶은 지푸라기를 손에 들고 계속 걸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쇼베이는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린 소년은 잠자리를 보자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잠자리를 갖고 싶어요. 제발요 꼭 갖고 싶어요. 그러자 쇼베이는 잠자리를 소년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꼬마야 이 잠자리를 너에게 주마. 아이의 엄마는 쇼베이에게 매우 고마워하며 보답으로 귤 세 개를 주었습니다. 쇼베이는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지요. 조금 후 쇼베이는 길가에서 쉬고 있는 보따리 장수를 만났습니다. 보따리 장수는 너무 목이 말라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근처에는 개울가가 없었습니다. 쇼베이는 보따리 장수가 안쓰러워 목을 축이라고 귤 세 개를 모두 주었어요. 보따리 장수는 매우 고마워하며 귤 대신 시장에 내다 팔려고 갖고 나온 비단 세 피를 쇼베이에게 주었습니다. 쇼베이는 상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가던 길을 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쇼베이는 많은 하인들과 함께 지나가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그 가마에는 마을로 돌아가는 공주가 타고 있었어요. 공주는 가마 안에서 바깥을 구경하다가 쇼베이가 가지고 가는 아름다운 비단을 보았습니다. 공주가 말했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비단이에요. 저에게 그 비단을 주시면 안 될까요? 쇼베이는 흔쾌히 비단 세 피를 공주에게 주었고 공주는 감사의 표시로 돈이 가득 든 큰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쇼베이는 그 돈으로 많은 땅을 샀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땅을 갖게 되었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을에 곧 커다란 부자를 만들었고 새집도 많이 생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쇼베이가 준 지푸라기 하나가 마을 사람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쇼베이는 마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쇼베이를 존경했습니다. 쇼베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쇼베이를 행운의 지푸라기 사나이 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문어와 해파리 옛날 옛적 모든 바다 생물들은 깊은 바다 속 용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용궁 의사인 문어는 해파리를 끔찍이 싫어했어요. 그때만 해도 해파리는 다른 생물들처럼 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왕의 딸이 알아누웠어요. 용궁 의사인 문어는 공주를 진찰하러 왔습니다. 문어는 원숭이의 간으로 만든 약을 공주에게 먹이지 않으면 공주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파리가 수영을 아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해파리를 보내 원숭이 간을 구해오도록 하는 게 어떨지요. 그래서 용왕은 해파리를 불러 공주의 약으로 쓸 원숭이 간을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의 간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육지에 사는 원숭이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해파리는 여러 날을 헤엄쳐 마침내 작은 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바다에 빠진 원숭이를 발견했어요. 도와주세요. 수영을 못하는 원숭이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해파리는 원숭이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대신 용왕님의 아픈 따님을 위해 너의 간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 그럴 수 있느냐? 다급한 원숭이는 해파리에게 자신의 간을 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해파리는 원숭이를 바다에서 구한 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용궁을 향해 출발했어요. 하지만 원숭이는 목숨을 건지려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을 뿐 간을 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간을 꺼내주면 죽게 될 것이 뻔했지요. 영리한 원숭이는 재빨리 그럴듯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원숭이는 해파리에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잠시 멈춰보세요. 이제야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살던 섬에 있는 나무 위에 간을 걸어놓은 걸 깜빡 잊고 있었네요. 저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다 주시면 간을 찾아서 해파리님께 드릴게요. 원숭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해파리는 원숭이를 처음 발견했던 섬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섬에 도착한 원숭이는 잽싹의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더니 해파리에게 소리쳤어요. 해파리님 저를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제 간이 보이지 않네요. 저는 그냥 여기서 지낼래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파리는 그제야 자신이 속은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파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해파리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용궁으로 돌아가 용왕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용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못된 문어가 용왕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다른 물고기들이 이 쓸모없는 놈을 힘껏 두들겨 패도록 거락해 주십시오. 그래 저 괘씸한 해파리 놈을 매우 쳐라. 용왕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어와 다른 물고기들은 해파리의 모든 뼈가 부서질 때까지 때렸다고 해요. 해파리는 울고 또 울었고 문어는 웃고 또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주가 달려와 외쳤어요. 자 보세요. 이제 다 나았어요. 그냥 배가 좀 아팠던 것 뿐이에요. 용왕은 비로소 문어가 해파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왕은 노발대발하며 문어를 용궁 밖으로 영원히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해파리를 총애하는 신하로 삼았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바다 생물들이 문어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문어는 지금까지도 홀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해파리는 뼈가 없어져서 빨리 헤엄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사는 다른 생물들은 절대로 해파리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공주와 한치 동자 어느 마을에 마음시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 애가 탔어요. 그래서 사당에 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령님 제발 저희에게 아이를 정지해 주세요. 저희는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사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부는 풀숲에서 나는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아주 작은 남자 아이가 붉은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신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데려가 아들로 여기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아기는 아주 작아 엄지 손가락만 했어요. 나이를 먹어도 하나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였습니다. 아이의 키는 겨우 한치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이를 한치동자라고 불렀지요. 어느덧 한치동자도 청년이 되어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치동자는 부모님께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저도 꿈을 펼치기 위해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한치동자가 세상에 나가기에는 너무 작다고 말하면서 떠나는 것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한치동자는 계속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했지요. 마침내 부모님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뜻대로 하려무나 떠날 채비를 도와주마. 부모님은 한치동자에게 검으로 사용할 바늘과 배처럼 타고 갈 밥그릇 그리고 노로 쓸 젓가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치동자는 부모님께 꿈을 이루면 꼭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배를 타고 젓가락으로 배를 저어 강을 따라 내려갔지요. 한치동자는 강물을 따라 멀리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밥그릇 배 위로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드는 바람에 그만 배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한치동자는 수영 솜씨가 뛰어났어요. 헤엄을 쳐서 강뚝에 이르러 보니 으리으리한 어느 영주의 저택 앞이었습니다. 한치동자는 저택을 올려다 보았어요. 분명히 아주 부유한 영주의 집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치동자는 남자답게 대문 앞까지 걸어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인이 와서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아래를 보시오 한치동자는 힘껏 외쳤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두리번거리던 하인은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 하인의 눈에는 주인이 외출할 때 신는 남학신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개를 더 숙여서 가까이 들여다보니 남학신 옆에 조그만 소년이 서있는 게 아닙니까? 하인은 한치동자를 보고는 너무 놀라 부리나케 영주에게 뛰어갔습니다. 영주는 한치동자를 보러 몸소 대문까지 나왔지요. 영주는 허리에 바늘검을 차고 문앞에 씩씩하게 서있는 한치동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만나서 반갑네 작은 무사 자네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가 영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꿈을 펼치기 위해 밥그릇 배를 타고 넓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한치동자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영주님의 호위병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키는 작지만 이 좋은 검으로 누구보다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영주는 한치도 안되는 작은 소년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음 좋네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의 친구가 되어주게 그래서 한치동자는 공주의 말동우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매일 함께 놀거나 책을 읽으면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보석 상자 안에 한치동자를 위한 침대도 만들어주었어요. 어느 날 한치동자와 공주는 영주의 저택 근처에 있는 절에 기도를 드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술방망이를 든 사악한 초록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도깨비는 공주를 보자 데려가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한치동자는 재빠르게 바늘검을 뽑아 초록 도깨비의 발가락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도깨비의 피부는 너무 두꺼워서 바늘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깨비가 공주에게 가까이 가자 한치동자는 도깨비의 팔까지 기어올라서 도깨비의 코앞에서 검을 휘두르며 약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머리끝까지 성이 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으르렁거렸지요. 그 순간 한치동자는 날쌉게 초록 도깨비의 얼굴이로 튀어올라 바늘검으로 도깨비의 코를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의 코는 아주 약했기 때문에 바늘에 찔리자 몹시 아팠지요. 도깨비는 너무 아프고 놀라서 펄쩍펄쩍 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요술방망이까지 떨어뜨리고 정신없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한치동자야 고마워 공주는 이렇게 말하고 요술방망이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이 요술방망이의 소원을 빌자 공주가 허공에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말했습니다. 한치동자의 키가 크게 해주세요. 공주가 방망이를 흔들 때마다 한치동자는 한치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한치동자가 자기만큼 커질 때까지 요술방망이를 흔들었어요. 한치동자와 공주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영주는 한치동자가 공주를 구한 이야기를 듣고 무척 고마워 했고요. 몇 해가 지나 공주와 한치동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미와 구름 옛날 옛날에 요사쿠라는 젊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요사쿠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뱀 한 마리가 나타나 지나가던 거미를 잡아먹으려 했어요. 요사쿠는 거미가 불쌍해서 괭이를 들고 달려가 뱀을 쫓아버렸습니다. 거미는 잠시 멈춰서 요사쿠에게 감사의 절을 하는 듯 하더니 숲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요사쿠는 집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어요. 요사쿠님께서 옷감을 짜줄 사람을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소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살면서 요사쿠님을 위해 옷감을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요사쿠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요사쿠는 소녀에게 천 짜는 방을 보여주었고 소녀는 배틀 앞에 앉아 목화솜을 가지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요사쿠는 소녀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보러 갔어요. 요사쿠는 소녀가 천을 여덟필이나 짠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것은 기모노를 여덟 벌이나 만들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요사쿠는 이제껏 하루에 이렇게 많은 천을 짜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옷감을 하루 만에 짤 수 있니? 요사쿠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쿠는 소녀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묻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 절대 이 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요사쿠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녀가 일하는 방에 살금살금 기어가서 창문 너머로 살짝 엿보았지요. 요사쿠는 방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틀 앞에 앉아있는 것은 소녀가 아니라 커다란 거미였습니다. 거미는 입에서 나온 거미줄을 실삼아 여덟 개의 발로 매우 빠르게 천을 짜고 있었지요. 요사쿠가 눈을 비비고 다시 거미를 보니 지난번에 뱀에게서 구해준 바로 그 거미였습니다. 요사쿠는 이제야 모든 일이 이해가 되었지요. 거미는 요사쿠에게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소녀로 변해 요사쿠에게 천을 짜주었던 것입니다. 거미는 솜을 먹은 후 그것을 다시 실로 내뽑아 번개처럼 빠르게 옷감을 짰습니다. 요사쿠는 자기를 도와주는 거미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요사쿠는 거미가 모카솜을 거의 다 쓴 것을 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모카솜을 사기 위해 산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카 한 보따리를 사서 등에 짊어지고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사쿠가 잠시 앉아서 쉬는 사이 예전에 거미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바로 그 뱀이 모카솜 보따리에 미끄러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쿠는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요사쿠는 집에 돌아와 모카솜 보따리를 소녀에게 건네주었지요. 소녀는 남아있던 모카솜을 다센터라 요사쿠가 사온 모카솜을 보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얼른 모카솜을 가지고 천짜는 방으로 갔지요. 소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거미로 변해 모카솜을 먹어 실로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는 모카솜을 먹고 또 먹었습니다. 드디어 거미가 모카솜 보따리에 바닥에 있는 솜을 꺼내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뱀이 모카솜에서 튀어나와 거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뱀은 입을 크게 벌리고 거미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거미는 너무 놀라 손살같이 창밖으로 뛰어나갔지요. 뱀도 혀를 날림거리며 거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거미는 모카솜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빨리 달릴 수가 없었어요. 뱀이 곧 거미를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뱀은 거미를 삼키려고 입을 다시 크게 벌렸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햇님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햇님 할아버지는 거미가 요사쿠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착한 거미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햇살을 아래로 뻗어 거미의 입에서 나온 거미줄의 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뱀이 거미를 잡아먹을 수 없도록 하늘로 재빨리 잡아당겼지요. 뱀은 입에 벌린 채 하늘로 올라가는 거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미는 햇님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먹었던 모카솜에서 시를 뽑아 높은 하늘에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양털구름을 짰습니다. 이때부터 구름은 모카솜처럼 하얗고 부드러워 졌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미와 구름을 똑같이 쿠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 나무꾼 일본의 한 마을에 젊은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마음씨가 착했지만 몹시 가난했어요.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갈 때마다 살아있는 가지를 차마 꺾을 수가 없어 땅에 떨어진 죽은 가지만 보았습니다. 선량한 나무꾼은 나무가지를 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지를 꺾으면 나무의 수액이 땅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꼭 나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가엾게 보입니다. 나무꾼은 한 그루의 나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절대로 살아있는 나무가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가려고 큰 소나무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끈적끈적한 것은 제 수액 이랍니다. 여린 장가지들이 부러졌기 때문이지요. 나무꾼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누군가가 소나무의 나무까지 세 개를 꺾어놓아 소나무 수액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얼른 가서 능숙하게 부러진 가지를 치료했지요. 부러진 나무까지를 내가 묶어줄게 그럼 수액이 흐르지 않을 거야. 나무꾼은 자기 옷을 찢어 붕대를 만들어서 나무까지를 묶어주었습니다. 나무까지를 다 묶자 갑자기 나무에서 금색 은색의 무언가가 오수수 떨어졌어요. 그것은 금화와 은화였습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소나무를 올려다보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금화와 은화를 모두 모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수많은 금화와 은화를 갖게 된 착한 나무꾼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소나무는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소나무는 나무꾼의 친절한 행동에 보답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착한 나무꾼의 집 창문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마을에 사는 또 다른 나무꾼 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무꾼은 착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나무꾼은 착한 나무꾼이 치료해준 소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린 사람이었어요. 못된 나무꾼은 금화와 은화를 보고 착한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금화는 동전들을 다 어디서 낳은 거야? 정말 값지고 반짝거리는데 착한 나무꾼은 금화와 은화를 못된 나무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전들은 옛날 일본 동전의 모양처럼 타원형 이었어요. 착한 나무꾼은 금화와 은화가 가득 든 바구니를 다섯 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못된 나무꾼에게 어떻게 금화와 은화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큰 소나무에서 얻은 거라고? 못된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응, 그래. 우리가 자주 보던 그 나무야. 응, 그렇군. 못된 나무꾼은 서둘러 소나무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못된 나무꾼도 금화와 은화를 갖고 싶었거든요. 못된 나무꾼이 오래된 소나무 앞에 다가르자 나무가 말했습니다. 끈적끈적한 것은 제 피랍니다. 저를 건드리면 당신은 제 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못된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금화, 은화가 넘쳐나겠는걸. 못된 나무꾼은 소나무에 올라가 또 다른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갑자기 나무꾼에게 무언가를 확 퍼부었어요. 그것은 금화와 은화가 아니라 끈적끈적한 수액이었습니다. 못된 나무꾼은 온몸이 수액으로 뒤범벅이 되었어요. 머리와 팔, 다리까지 수액이 달라붙었습니다. 수액이 너무 끈적끈적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못된 나무꾼은 도와달라고 힘껏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못된 나무꾼은 수액이 부드러워져서 몸을 뺄 수 있을 때까지 꼬박 사흘을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꺾어버린 나무까지 하나의 하루씩 이었지요. 그 이후로 못된 나무꾼은 절대로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를 꺾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용궁 잔치 고려때 한생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써서 조정에까지 이름이 알려지고 문사라고 불렸지요. 어느 날 한생은 자기 방에서 해가 저물 무렵까지 느긋하고 편안하게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이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 관을 쓴 왕궁 경호관 두 사람이 공중에서 내려와 마당에 엎드려 말했지요. 박연에 계신 용왕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한생이 깜짝 놀라 얼굴빛이 새파라게 질려 말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길이 막혀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물을 관장하는 신의 궁전인 수부는 아득히 멀고 물결이 거센데 어찌 수월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잘 달리는 말이 문밖에 대기하고 있으니 부디 사양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몸을 굽혀 절하고 는 한생의 소매를 붙들고 문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문밖에는 과연 푸른빛을 띈 날개 달린 말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말은 그 만장과 옷굴레를 하고 황색 비단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수건을 이마에 두르고 비단 바지를 입은 시중들도 있었는데 모두 열 명 정도 되어 보였지요. 그들은 한생을 부축해 말에 태웠습니다. 깃발과 큰 양산을 든 시중들이 앞에서 인도하고 악기 악기 연주를 맡은 시중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한생에게 말을 전했던 두 사람은 호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드디어 한생을 태운 말이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발밑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보이고 그 아래 있는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생과 일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용국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한생은 말에서 내려섰습니다. 문지기들은 모두 반깨나 자라의 갑옷을 입고 찬칼을 든 채 삼엄하게 서 있었는데 눈자위가 한치는 되어 보였지요. 그들은 한생을 보더니 머리 숙여 저라고는 평상을 펴주며 쉬라 했는데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경호간 두 사람이 재빨리 궁궐에 들어가 푸른 옷을 입은 동자 두 명이 이내 나오더니 공손하게 절을 하고 한생을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한생이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서 궁궐문을 올려다 보니 현판에 함인 지문 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한생이 문을 들어서니 용왕이 구름처럼 높은 왕관인 절운관을 쓰고 칼을 차고 호를 쥐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한생을 계단 위로 이끌며 정각에 오르게 하고 안기를 청했는데 그곳은 그곳은 곧 수정궁 안 백옥상 이었습니다. 한생이 엎드려 한사코 사양하며 아래였지요. 하계에 어리석은 사람이 초목과 한가지로 썩을 몸을 찐듯 어찌 신령한 분의 위험을 상하게 하며 분수에 넘치는 대접을 받겠습니까? 용왕이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대의 명성을 듣고 울어르다가 이제야 종귀한 얼굴을 뵙게 되었소. 그리 이상하게 여기지는 마시오. 용왕이 손을 내밀며 절하고는 자리에 앉기를 다시 청했습니다. 그래도 한생은 세 번이나 사양하다가 자리에 올랐지요. 용왕은 남쪽을 바라보며 일곱가지 보물로 만든 화려한 평상에 앉았고 한생은 서쪽을 향해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문지기가 용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용왕이 다시 문밖으로 나가 손님들을 맞이했지요. 손님은 세 사람이었는데 붉은 도포를 입고 가마를 탄 위험이나 시종들이 따르는 모습이 왕처럼 보였습니다. 용왕은 그들도 정각위로 안내했습니다. 한생은 창문 아래 몸을 피하고 있다가 그들이 자리를 정한 후에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요. 용왕이 세 사람에게 동쪽을 향해 앉기를 권하고는 말했습니다. 마침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문사 한 분을 모셔왔으니 그대들은 의아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우의 시종을 시켜 한생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한생이 앞으로 나아가 예의를 갖추어 절하자 그들도 모두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한생이 자리를 사양하며 말했지요. 종기하신 신령들께서는 귀하신 몸이시지만 저는 한낱 보잘것 없는 선비일 뿐 이옵니다. 어찌 감히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한생이 한사코 자리를 사양하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음계와 양계는 길이 달라서 우리가 그곳까지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용왕께서는 위험이 있으신 데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밝으시니 그대는 반드시 인간 세상에서 문장의 조예가 깊은 분이실 테지요. 용왕의 청인이 거절하지 마십시오. 용왕이 말했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세 사람이 모두 자리에 앉자 한생도 그제야 몸을 숙이며 조심스럽게 정각에 올라 가장자리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용왕이 편히 앉으라고 했지요. 드디어 자리가 다 정해지고 차를 한 차례 마시고 나서 용왕이 말했습니다. 과인에게는 이미 성년이 된 외동딸이 있습니다. 장차 홀레를 치러야 할 텐데 제가 사는 곳이 궁색하고 누추해서 사위를 맞이할 집도 화촉을 밝힐 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누각 하나를 지어 가회각이라 이름 붙이려 합니다. 장인들도 다 모았고 목재와 석재도 다 갖추었는데 상량문이 빠졌습니다. 들보를 올릴 때 축복하는 그리지요. 소문을 들으니 한생께서는 이름이 사만에 유명하고 재주가 대가중 으뜸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특별히 멀리서부터 모셔왔으니 푸디 가인을 위해 상량문을 지어주십시오. 용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를 두 갈래로 따아올린 동자 두 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푸른 옥으로 만든 벼루와 상강의 대나무로 만든 붓을 받들고 한 명은 흰 비단한 피를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것을 바쳤어요. 한생은 고개를 숙여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 붓에 먹을 적시고 곧바로 상량문을 지었습니다. 글씨가 마치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 얽히는 듯 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 했습니다. 전지간에는 용신이 가장 신령하고 민간세상에서는 배필이 가장 소중하도다. 용왕님께서 이미 만모를 윤택하게 하신 공로가 있으시니 어찌 복을 펼치실 터전이 없겠는가. 이에 새로 아방공을 지어 성대한 이름을 높일 거고 이무기와 악어를 모아 힘을 내게 하고 보배로운 조개를 모아 제목으로 삼았으며 수정과 산으로 기둥을 세우고 용뼈와 옥으로 들볼을 놓았도다. 구슬바를 거드며 산아지랑이 푸르고 옥 들창을 열면 골짜기의 구름이 감도는 도다. 공주 부부는 화목하여 만년토록 복을 누릴 것이요. 부부 사이가 조와 자손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바람과 구름의 변화를 바탕으로 삼고 조와의 공덕을 보전하리라. 하늘에 있거나 연못에 있거나 백성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물에 잠겨 있거나 하늘로 솟아오르거나 상제의 여진 마음을 도우리라. 높이 날아올라 천지가 상쾌하고 위엄과 덕이 멀리 가까이에 비치리라. 검은 거북과 붉은 잉어가 뛰놀며 노래하고 나무 귀신과 산도깨비도 차례로 와서 축하하리라. 짧은 노래를 지어 아름답게 조각한 대들보에 걸어두노라. 한생이 상량문을 올리자 용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세 명의 신에게 읽어보게 했습니다. 신들도 모두 감탄하여 칭찬을 했지요. 이에 용왕이 글을 써준 것을 감사하는 잔치를 열자 한생이 꿇어 앉아 말했습니다. 종교한 신들께서 모이셨는데 감히 높으신 이름을 여쭙지 못했습니다. 용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인간 세상 사람이니 당연히 모를 것이요. 첫째 뿐은 조강신이고 둘째 뿐은 낙하신이고 셋째 뿐은 병난신입니다. 모두 강의 신령들로 내가 그대와 함께하는 영광을 같이 누리기 위해 모신 것이요. 서로 술을 권하는 가운데 음악이 울리자 아름다운 여인 십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푸른 소매를 흔들며 머리에 구슬뽧을 꽂고서 앞으로 나왔다 뒤로 물러섰다 하는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이 끝나자 다시 총각 십여 명이 왼손에는 피리를 들고 오른손에는 깃털 양산을 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불렀지요. 춤이 끝나자 용왕은 기뻐서 손뼉을 치며 술잔을 씻고 다시 술을 부어 한생에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옥필이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기분을 한껏 풀어놓았지요. 용왕이 노래를 마치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의 노름은 인간 세상과 다르니 너희는 귀한 손님들을 위해 재주를 보이거라. 자신을 곧개사라고 한 사람이 발을 들고 옆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위틈에 숨어 사는 선비요. 모래구멍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8월에 바람이 잔잔하면 동해바닷가에 가서 제 뱃속의 벽껍질의 잔털인 까끄라기를 실어나르고 하늘에 하늘에 구름이 많으면 남방의 별자리 옆에서 빛을 머금지요. 속은 누렇고 겉은 둥글면서 단단한 갑옷을 입었으며 날카로운 무기를 가졌습니다. 늘 사지가 잘려 솥에 들어가고 정수리가 갈리면서도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막과 풍류는 장수들의 얼굴을 펴게 하고 생김새와 옆으로 어기적거리는 걸음거리는 부인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조나라 왕유는 물속에서 만나도 저를 싫어했으나 정고는 외지에 나가서도 늘 저를 그리워했지요. 죽어서는 피리부의 손에 들어가 안주거리가 되었지만 저의 초상화가 한진공의 붓을 빌려 남아있답니다. 놀이판을 만나 제조를 부리게 되었으니 다리를 들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며 춤을 추겠습니다. 그는 곧 그 자리에서 갑옷을 입고 거품을 내뿜고 눈을 부릅뜨더니 눈동자를 굴리고 사지를 흔들며 비틀비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며 팔풍무라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물이 수십 명도 빙빙 돌다 엎드렸다 하면서 똑같이 가락을 맞추었지요. 곽개사는 왼쪽으로 돌다 오른쪽으로 구부리고 뒤로 몰러났다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그걸 보고 자리에 가득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대굴대굴 구르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곽개사의 노래가 끝나자 자신을 현 선생이라 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는 꼬리를 끌고 목을 빼고 기염을 토하며 눈을 부릅뜬 채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시초란풀의 덤불 아래 숨어 사는 자요. 연립해서 논의는 사람입니다. 낙수에서 제 등에다 그를 지고 나와 하나라 우왕의 공로를 나타내었고 정강에서 그물에 걸렸으나 송나라 원군의 위해정궤를 맞추었습니다. 배가 갈려 사람을 이롭게 할지 안정 껍질을 벗겨내는 고통은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노나라 강문중은 저를 보물로 여겨 저를 위한 집을 짓고 집 기둥 머리인 두공에 산을 조각하고 동자 기둥에 수초를 그렸지요. 저는 돌같은 내장을 지니고 검은 갑옷을 입고 가슴에서 장사의 기운을 도해냅니다. 진나라 사람 노우는 바다 위에서 나를 탔고 진나라 사람 모모는 나를 강 가운데에 놓아주었지요. 살아서는 대평성들을 나타내는 보배가 되고 죽어서는 신령함을 보여주는 보물이 되었답니다. 이제 입을 크게 벌려 기운을 토해내어 천 년 동안 쌓인 거북이 가슴을 풀어보려 합니다. 그가 곧 그 자리에서 기운을 토해내자 시로라기 같은 기운이 나붓기는데 길이가 백여척이나 되었고 다시 들이마시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목을 움츠려 숨기기도 하고 목을 쭉 빼고 흔들기도 했어요. 잠시 후 발을 내디디며 천천히 걸어나와 구곡모란 춤을 추며 홀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고 현 선생은 여전히 황홀해하며 펄쩍펄쩍 뛰면서 몸을 숙였다 폈다 하는데 그 모습을 분간하거나 무엇이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계속 웃었지요. 현 선생의 노래와 춤이 끝나자 다음에는 나무와 돌의 도깨비들과 산과 숲의 요괴들이 일어나 저마다 장기를 펼쳤습니다. 휘파람을 불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피리를 불고 손뼉을 치고 뜸을 뛰며 놀이판을 버렸습니다. 노는 모양은 각각 달랐지만 소리는 같았지요. 그들은 노래가 끝나자 이번에는 세 강의 신령이 시를 쓰고는 용왕께 올리니 용왕은 웃으며 읽어본 후 사람을 시켜 한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한생은 무릎을 꿇고 앉아 감탄하며 세 번이나 읽고 또 읽었지요. 그러고는 자기도 그러고는 자기도 즉석에서 스무원짜리 긴 시를 지어 이날의 성대한 일을 펼쳐냈는데 그 시를 한생이 지어 바치니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탄해 맞지 않았습니다. 용왕이 감사하며 말했어요. 이 시를 금석에 새겨 내 집에 보물로 삼겠소. 한생이 절하며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 나아가 아래였습니다. 용궁의 멋진 일들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이제 궁궐이 얼마나 크고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둘러보아도 되겠습니까. 용왕이 말했습니다. 좋소. 한생은 용왕의 허락을 받고 문을 나와 눈을 크게 뜨고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오색구름만 자욱할 뿐 동서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용왕이 구름을 불러 날리는 사람에게 구름을 걷어내라고 명했지요. 그러자 한 사람이 궁궐들에 나와 입을 오므리고 휙 한 번 부니 하늘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산과 바위 벼랑은 보이지 않고 마치 바둑판처럼 넓고 평평한 세계가 수십 리 펼쳐진 광경이 보였어요. 향기로운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고 금으로 쌓은 담장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핵랑과 뜰에는 모두 푸른 유리벽돌이 깔려 있어서 빛과 그림자가 함께 어렸습니다. 용왕이 신하 두 명에게 명하여 한생을 모시고 다니며 구경시키라고 했지요. 한 누각의 이름이 조원지로였는데 순전히 유리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진주로 장식하고 황금색과 푸른색을 색칠해 놓았습니다. 누각에 오르니 마치 허공에 있는 듯 했지요. 높이가 천층이나 되었는데 한생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려 하자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오직 용왕만의 신통력으로 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도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누각 꼭대기가 하늘 위 구름에 맞닿아 있었으므로 속세에 평범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생은 7층까지만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왔지요. 또한 누각의 이름이 능어지각이었습니다. 한생이 물었어요. 이 누각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용왕님께서 하늘을 둘러보실 때 의장을 정돈하고 의관을 꾸미는 곳입니다. 한생이 부탁했습니다. 의장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신하가 그를 데리고 한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둥근 거울 같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쩍번쩍 빛이 나서 눈이 부시니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요. 한생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하가 대답했지요. 번개를 맡은 번개 어머니의 거울입니다. 또 북이 하나 있었는데 크기가 거울과 비슷했습니다. 한생이 그 북을 치려고 하자 신하가 말리며 말했어요. 만약 이 북을 한 번 치면 온갖 물건이 진동할 것이니 이는 바로 우래를 맡은 신의 북입니다. 또 풀처럼 생긴 물건도 있었습니다. 한생이 그것을 흔들어 보려고 하자 신하가 또 말리며 말했어요. 한 번 흔들면 산과 바위가 다 무너지고 큰 나무가 뽑힐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불무입니다. 또 빗자루 같은 물건이 하나 있고 옆에는 물독이 있었습니다. 한생이 물을 뿌리려 하니 신하가 또 말리며 말했지요. 한 번 뿌리면 큰 홍수가 나서 산과 언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름을 불어 없애는 기구는 여기 없습니까? 신하가 말했어요. 구름은 용왕님의 신통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기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생이 또 말했습니다. 우래를 맡은 뇌공, 번개를 맡은 전모, 바람을 맡은 풍백, 비를 맡은 우산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제께서 깊은 곳에 가두어두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용왕님이 나오시면 그들도 모입니다. 다른 기구들도 있었지만 그것들까지 모조리 알 수는 없었습니다. 또 긴 행랑이 몇리에 걸쳐 뻗쳐 있는데 무는 금색 용을 새긴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한생이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곳은 용왕께서 칠보를 보관해두는 곳입니다. 한생은 한참을 둘러보았지만 모두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생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한생이 돌아가려고 했으나 문들이 겹겹으로 되어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앞장서 길을 인도하도록 했지요. 한생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 용왕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용왕님의 두타운 은덕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두루 구경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 절을 하고 작별을 아뢰었지요. 이에 용왕은 산호쟁반의 야광주 두 개와 비단 두 피를 가져와 선물로 주었습니다. 문 밖에서 절하고 작별하니 이때 강의 새 신령도 절하고는 가마를 타고 돌아갔지요. 용왕이 다시 두 신하에게 명하여 산을 뚫고 물을 해치는 물속불로 한생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한 신하가 한생에게 말했어요. 제 등에 올라타시고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한생이 그 말대로 하니 다른 한 신하가 물속불을 흔들며 앞장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듯 하더니 바람소리와 물소리만 끊임없이 들렸지요. 소리가 그쳤을 때 한생이 눈을 떠보니 바로 자기 방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한생이 문 밖으로 나와보니 하늘에는 큰 별이 드문드문 떠있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닭은 세 번이나 회를 치고 시간은 새벽 4시경이었어요. 급히 품속을 더듬어 보니 야광주와 비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생은 비단상자에 이 물건들을 귀중하게 간직해두고 진귀한 보물로 삼아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뒤에 한생은 세상의 이익과 명예를 돌아보지 않고 명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 어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효성 깊은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농사꾼은 나이 들도록 이렇다 할 재산도 없이 근근히 살았지만 마음만은 아주 든든했어요. 농사꾼에게는 바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효자 중에 효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우는 어렸을 적부터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르는 일 한 번 없고 없는 살림에도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었어요. 하물며 제 몸이 아파도 꾹 참고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으니 어디 하나 손 갈 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의 부모 공경이 제 부모 공경이라고 이웃 어른들에게도 어찌나 까끗한지 동네방네 칭찬이 끊이질 않았어요. 지체 높은 양반집 도령도 저렇게 의젓하진 않을 거야. 누굴 닮아 저리 점잖은지 어른도 본받아야 한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한입으로 칭찬을 하니 농사꾼에게는 그야말로 더 없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은 사실 바우가 이렇게 칭찬받는 게 딱히 좋지만은 않았어요. 바우가 어렸을 적부터 너무 어른스럽기만 하니 생전 재롱을 피워 웃을 일이 있나요. 아이면 아이답게 투정도 부르고 조르기도 해야 아이 키우는 맛인데 그런 재미가 있나요. 오죽하면 별명도 애어른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컸다고 바꿔 낼만 하니 마주앉아 살갑게 이야기 나눌 기회조차 없었지요. 어쩌다 한 번 마주앉아도 지나치게 예의 바르니 농사꾼은 아들이 손님같이 어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은 내색하지 못하고 자식만 탓했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자식을 혼자 아쉬워하고 있으니 보기 많아도 탈이라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농사꾼이 덜컥 병에 걸렸습니다. 꽁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몸이 엄청나게 부어올랐지요. 하루 이틀 사이 얼굴까지 퉁퉁 부어 아주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었어요. 소식을 들은 이웃사람들이 찾아와 농사꾼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걱정 말게 효성이 지극하면 얼음물을 깨서 분모약에 쓸 잉어를 구하고 눈속에서도 산딸기를 딴다지 않나 한겨울에 찬물에 목욕하고 백일기도를 해가며 말이야. 바우야말로 둘도 없는 효자니 더 귀한 약도 구해올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 그런 거 다 거짓부렁인 거 몰라? 저 아랫말에서도 아버지가 아프니 아들이 천년 묵은 산삼 구해오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런데 그게 다 아들이 땅꾼하고 짜고 한 짓이라잖아. 땅꾼이 나무 아래 몰래 산뿌리를 묻어놓은 거였대. 아버지도 아픈 척한 거였고 그런 이야기들은 다 그놈의 효자문 타려고 꾸며낸 것들이야. 하긴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바우는 다르지. 바우야말로 하늘이 내린 진짜 효자니 말이야. 사람들이 치켜세우니 바우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효자 체면이 있는데 말이지요. 바우는 당장 짐 보따리를 챙겼어요. 아버지 한양에 다녀오겠어요. 바우는 효엄 좋은 약은 한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양이라면 용한 의원도 수두룩하고 별의별 희한한 약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양까지 가는 건 한겨울에 잉어나 산타기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니 어느 효도 못지않고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역시 효자야 한양까지 갈 생각을 하다니 한양까지는 아마 230리 길은 될걸. 세상에 그렇게나 멀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겨울에 엉두도 못 낼 일이지. 바우는 이미 한양에 다녀오기라도 한 듯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은 화들짝 놀라 말렸어요. 아서라 이 추운데 한양이라니 절대 안된다. 농사꾼에게 한양은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멀고도 먼 곳이었습니다. 눈 뜨고도 코베어 가는 곳이 한양이라는데 아들이 혼자 몸으로 간다니 걱정만 앞섰지요. 나는 너만 곁에 있으면 된다. 이 추위에 먼 길을 가면 네 걱정에 내 병만 더 깊어질 거야. 농사꾼은 애가 달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약을 구해올게요. 바우는 기어이 집을 나섰습니다. 한사코 붙잡는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말이지요. 한양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습니다. 바우는 눈길에 비타를 오르다 굴러떨어져 눈물이 찔끔나게 코가 깨졌습니다. 머리에 혹도 났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산을 넘는데 도둑이 나타날까 조마조마하여 나뭇잎 뒹구는 소리에도 오줌을 찔끔거렸습니다. 평소 듬직하고 담담하던 바우 모습은 차츰 사라졌어요. 부모가 병이 나면 손가락을 깨물어 제 피를 부모에게 먹이고 심지어 부모의 똥을 맛보며 어디가 아픈지 살피는 자식도 있다는데 그 깐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허구한 날 꽁꽁 언 주먹밥만 삼키다 보니 차라리 손가락을 깨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추운 날 칼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남의 집 헛간에서 꼬박 밤을 새워보니 차라리 한순간 똥맛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면 큰 비가 와도 옷이 젖지 않고 큰 눈이 와도 추위조차 타지 않는다는데 그 말도 다 헛말입니다. 바오는 손이며 발이며 볼이 벌겋게 얼어 터졌습니다. 여느 양반집 도령 못지않던 바오 모습은 정말이지 온데간데 없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바오는 한양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용하다는 의원도 찾았어요. 바오는 냅다 달려들어가 의원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며칠 전부터 몸이 부어 일어서지도 못하십니다요. 그러자 의원이 바오 손을 덥석 잡으며 특별히 신경을 써주겠다고 방 안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몸이 붓는 건 명치에 화가 생겨서 그래 그럴 땐 이 약이 최고지 딱 숨은 양만 내시오 보아하니 아주 효자구먼 효자에겐 특별히 반값으로 쳐주는 거지 얼른 가져가시오 의원의 말투가 더도 덜도 말고 딱 떠돌이 약장수였습니다. 약도 척보니 그저 왠 푸성귀를 말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쌀 한 섬이 단 양인데 기껏 푸성귀가 숨은 양이라니 집에서 돈이라고 탈탈 털어온 게 제 열량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바오는 의원이 미덥지가 않았습니다. 한양 깍쟁이라더니 왠지 속임수를 쓰는 것 같았지요. 바오가 아무리 촌특이라지만 그 정도 깜냥은 있었습니다. 바오는 혹시나 싶어 다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몸이 부어? 그건 아랫배가 막혀서 그런 거요. 부모께 효도하는 거니 서른 양만 내구려. 보나마나 혈자리가 냉해서 그래. 증상을 들으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네 그려. 내 우리 아버님을 생각해서 헐값 세주지. 서른 단 양만 내시오. 머리에 문제가 생겼군.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큰일 나. 효자니까 돈은 안 아끼겠지. 혜민선이 내의원에서 내노라 하던 의원들이라는데 하나같이 미덥지 않게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증상은 하나인데 말이지요. 거기다 약값도 어마어마했어요. 모두들 건성으로 약을 지어 돈만 뜯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릴 재간이 없었습니다. 바오는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또 다른 의원만 찾아 헤맸어요. 죽으란 법은 없는지 그렇게 나흘을 다니는데 길에서 쑥덕거리는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래 새로운 의원이 그렇게 용압고 정직하다며 그렇다니까 약값도 헐하고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신경을 써준다네. 바오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며칠을 속고만 다녔더니 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별 수 없었지요. 바오는 한 번 가보기나 하자며 사람들이 일러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괘슈 바오는 건들대며 방 안을 훑었습니다. 저쪽 구석에 한 영감이 보였어요. 대기 의원이시 바오는 최대한 한약에서 달코다른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얕잡아 보지 못하게 말이지요. 그러자 의원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바오는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아버지가 몸이 좀 부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이 또 물었어요. 병자 연세가 몇이나 되셨는고 약 지으러 왔는데 뜬금없이 나이는 왜 붙나 바오는 철퍼덕 앉으며 말했습니다. 갑자년 쥐띤데 왜요? 음, 병자가 특별히 잘 자시는 음식은 있는가? 바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랑 삼시세끼 밥 말고는 딱히 다른 걸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 밥인가? 바오는 웅얼댔어요. 그러자 의원이 또 물었습니다. 그래, 병자가 밤에 잠은 잘 주무시던가 아니면 새벽에 자주 깨시는 편인가? 바오는 또 고개를 갸우뚰했습니다. 누우면 고라떨어지니 아버지가 밤새 잘 주무시는지 뒤척이시는지 알턱이 없었지요. 그런데 의원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병자가 몸이 부을 때 눈꺼풀부터 붙던가 아니면 손발부터 붙던가 쿡쿡곤 그러고 보니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바오는 쩔쩔매느라 진땀이 다 났어요. 그럼 바오를 보고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소곤됐습니다. 요즘 자식들이란 저러고도 자식이랄 수 있어? 자식들이야 다 저 잘난 맛에 살지. 늙은 부모 등짝 어디가 가려운지 아는 자식이 몇이나 있나? 바오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바오를 보고 의원이 말했어요. 제대로 된 약을 지으려면 병자에 대해 잘 알아야 하네. 그러니 약을 짓고 싶거든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오시게. 바오는 도망치다시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색이 효자 소리를 듣던 자신인데 부끄럽고 창피했지요. 그런데 긴장을 해서일까요? 갑자기 배가 싹 하더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배를 움켜잡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도려내듯 아픈 게 탈이 나도 보통 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오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꽁꽁언 밥 한 덩이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잠 안전 제대로 못 잤으니 이만큼 버틴 게 용했습니다. 제 아무리 장정이라도 당해낼 재간이 있을 리 없었지요. 바오는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나몰라라 했습니다. 거지꼬린 바오 몰골을 보고 모두 꽁무니를 뺐지요. 한양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이렇듯 인심이 사나울 수 있나요? 바오는 서럽고 서러웠습니다. 몸은 점점 얼어 굳어갔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길바닥에서 딱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바오는 죽는다 생각하니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바오는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바오가 그렇게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딸은 이미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쪽에서 별 희한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적도 끊긴 곳에 웬 주막이 떡하니 있는 것이었어요. 종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곳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분명 겨울 찬 바람이 부는데 불이 환한 주막은 꼭 봄인 듯 여름인 듯 따스해 보였습니다. 사방은 밤이 되어 어두운데 주막은 대낮처럼 활기차고 말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마당은 흥겹게 북적였습니다. 장작불 위 큰 솥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 부엌에서는 심부름하는 아이가 푸짐하게 차려진 상을 연신 날랐습니다. 바오는 구수한 국밥 냄새에 침이 절로 넘어갔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숨 푹 자면 살 것 같았습니다. 바오는 어느새 아픈 것도 잊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에 들어간 바오는 망설임 없이 국밥을 시켰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한 그릇을 뚝딱 먹어 치웠습니다. 국밥은 구수하고 뜨끈한 게 그렇게 맛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국밥보다 맛난 음식은 없는 듯 했지요. 어느새 아픈 배도 다 나았습니다. 바오는 기분이 좋아져 내친 김에 방도 하나 얻었습니다. 불은 배로 자리에 누우니 바오는 말도 못하게 편했습니다. 등이 뜨뜻한 게 온몸이 노곤해지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막상 눈을 감으니 잠은 안 왔습니다. 사실 국밥이며 방값은 아버지 약값을 헐어 산 것이었어요. 바오는 등 따시고 배도 부르니 슬슬 걱정도 되고 후회도 됐습니다. 바오는 이래저래 뒤척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둘이 다투는 모양인데 서로 늘 이랬습니다. 잔치에 쓸 두부를 개천에 넣어놨는데 다 망쳐놓으면 어떡해 난 그런 적 없어 도대체 내가 뭘 망쳤단 말이오 그 위에서 맵살을 씻었으니 두부가 망가졌지 두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밤새 다퉜습니다. 바오는 다투는 소리를 듣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또 다투는 소리에 잠이 깨고 또 잠들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화들짝 깨니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아 있었습니다. 바오는 후닥닥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주막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방도 부엌도 마당도 가마솥도 다 없었어요. 골목도 사람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온통 눈 덮인 허허벌판뿐이었습니다. 바오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어이쿠 이거 내가 도깨비한테 올려도 단단히 올렸구나. 약 구하러 한양까지 왔다가 허탕친 것도 모자라 도깨비에게 홀리기까지 한 거였습니다. 주모도 안악들도 모두 도깨비였던 것입니다. 보찜의 돈도 집에서 가져온 그대로였어요. 바오는 희한하기도 하고 도깨비 짓에 노란한 자신이 참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릴듯 말듯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보니 작은 개천이었어요. 아마 어젯밤 안악들이 두부를 담가 놓았다던 그 개천인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개천을 보자 바오 머리에 뭔가 스쳤습니다. 올커니 그러고 보니 이가 안 좋은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은 두부였습니다. 귀한 음식이라 평소에는 먹을 일이 드물어 그동안은 생각이 안 났던 것입니다. 병이 나던 날 아버지는 두부를 드셨습니다. 동네 양반집에서 동네 양반집에서 잔치 음식이라며 나눠준 것을 모처럼 만나게 드셨지요. 이재본의 아버지는 두부를 먹고 체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바오는 생각했어요. 안악들이 맵살 때문에 두부를 망쳤다 했으니 두부와 맵살은 상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 먹고 체한 것을 내리게 하는 건 바로 맵살이었습니다. 맵살이 약이었다니. 바오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맵살이라면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했습니다. 올 때는 그렇게 고생스럽던 길이 갈 때는 한 걸음이었어요. 누군가 척척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오는 그날 저녁 집에 닿았습니다. 오자마자 불이 났게 맵살부터 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장에 맵살 집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통합니다. 아버지의 붓기가 차차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 아주 말짱해졌습니다. 언제 부었냐 쉽게 말이지요. 바오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오 효성이 얼마나 지극하면 도깨비까지 나타나 약을 일러줬겠냐며 칭찬을 했습니다.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금님이 글쎄 바오에게 효자문을 내린 겁니다. 양반들도 받기 힘들다는 효자문을 말입니다. 동네에서는 떡을 찌고 술을 받아오고 잔치를 준비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농사꾼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바오가 좀 이상해졌어요. 효자문을 받았으면 더욱 의젓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툭하면 아버지에게 장터에 국밥 먹으러 가자고 조르고 어떤 때는 생전 안 하던 장난도 치고 사근사근 우스갯소리도 짓거렸습니다. 없던 넉살도 생기고 전처럼 의젓한 맛이라고는 없었지만 농사꾼은 그런 아들이 더 좋았습니다. 바오집에서는 농사꾼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둘이 뭐가 그렇게 재미난지 밤새 웃고 떠드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절로 웃음이 나왔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진정한 효자가 되었다며 좋아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복 있는 사람 박문수가 어사가 되어 전라도 순천 가까이 갔어요. 삼남 어사가 되어서 갔는데 이런저런 소문을 듣느라 머슴들 있는데도 가고 장에도 가고 어디든 가서 자꾸 이야기 듣는 게 일이었지요. 소문을 들어보니 산골 어디에 천석군이 사는데 어찌나 독하게 인색한지 누구 밥 한 그릇 주는 법이 없고 지나가는 낙은애가 들러도 밥 한 술 줄지 모르고 내쫓는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인데 말이지요. 열 군데를 가도 다 그 인색한 부자 이야기라서 박문수가 내가 그 집에 가서 잘 수밖에 없다 하고 저녁이 다 되어 떡하니 찾아갔어요. 지나가는 낙은애인데 날도 저물고 다리도 아프고 하니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랬더니 한 육시 먹은 노인이 떡하니 나왔어요. 우리 집은 말이지 낙은애들이 묵는 곳이 아니야 손님 받는 곳이니 저기 여관에 나가시오. 여보시오 영감은 이렇게 천석군 부자인데 우리 같은 손님 밥 한 술 주는 게 그렇게 아깝소? 아니요 밥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손님 맞는 성격이 아니라니까 하면서 내쫓으려고 만 했어요. 박문수는 아 내가 들은 말과 똑같구나 생각하며 눌러붙기로 했지요. 여관을 찾아다니다가 얼어죽겠소. 밥은 안 먹어도 좋으니 머슨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부득부득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보따리 맨 채로 앉아있는데 딸랑 꽁보리밥을 내오는 거예요. 방은 불도 안 떼서 냉골이고 말이지요. 너 이 밥 안 밥 밥 그대로 내보내고 잠은 자고 간다 해가 졌으니 어사가 추워서 덜덜 떨면서 이렇게 자야 한다니. 어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날만 새봐라. 날만 새면 어사 출두를 해서 풍비박산을 내야지. 이 구두 새 영감 그냥 두나봐라.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밤이 깊자 누가 닫아놓은 대문을 꽝꽝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고함을 지르며 열심히 두드리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었어요. 주인 영감이 사랑방에서 자다가 하도 두드려대니 머슴을 불러서 야, 저 대문 좀 열어줘라. 누가 이 밤에 저렇게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구나. 그래서 문을 떡 열었지요. 영감은 누구인가 보려고 방문을 딱 열었어요. 아이고, 아저씨, 저 왔습니다. 네가 이 밤중에 웬일이냐? 딱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딱한 일이냐? 아이고,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집안에 미역 한 호라기 없고 쌀 한 대도 없고 해서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미역 한 호라기하고 쌀 한 대 좀 주세요. 없다, 가라. 쌀도 없고 미역도 없다. 가거라, 이놈아. 아이가 뱃속에 생긴 지 열 달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열 달이면 너 혼자서 품을 팔아도 구할 수 있고 안 되면 뭐라도 해서 구해놓을 일이지. 이제 딱 급하니까 나에게 오냐? 없다, 가거라. 어사또가 가만히 듣자니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도 친척인가 본데 정말 너무하는군. 저리 구박을 해서 내쫓다니.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 달기 울뚱말뚱할 때였어요. 머샘이 영감에게 달려가더니 급히 알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 족제비가 닭장의 닭을 다 물어갔습니다. 몇 마리는 죽여놓고 갔어요. 아, 그래? 괜찮다. 몇 마리나 죽었느냐? 모두 몇 마리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모두 잡아라. 그거 다 잡아야 한다. 다 물어갔으면 한 마리도 못 먹는 거 아니냐? 그거 다 잡아라. 몇백이 되든 다 잡아. 큰 가마솥에 물 부어라. 물 붓고 한꺼번에 때려 넣어 삶아라. 달기 삶아지자 구둣새 영감이 가족은 물론 하인들에게도 나눠주었어요. 사랑빵의 손님 거 한 마리, 내 거 한 마리, 두 마리만 차려 내와라. 그래서 주인 영감도 한 마리, 어사도 한 마리, 좋은 찹쌀 막걸리도 내왔지요. 그런 다음 머슴이 손님을 불렀어요. 손님, 닭고기 좋은 거 있습니다. 여기와 잡수세요. 나는 거 먹을 줄 모르고. 닭고기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소? 구둣새 영감이 기어코 권했어요. 이 구둣새 영감이 이제 마음이 변했나? 왜 이러지? 내가 지금 구백석을 넘겨 천석 가까이 재산이 있는데 천석만 되면 그때는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도 쓰고 좋은 일 좀 하겠다 각오하고 제독한 맘을 먹고 살림을 했네. 구백석 될 때까지는 병아리 한 마리 죽는 걸 못 봤는데 닭 죽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났네. 어사가 이 사람이 변했구나 생각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물었어요. 어젯밤 온 손님은 누굽니까? 아, 내 조카요. 내 조카인데 날마다 술에 노름에 일은 않고 놀면서 집안 살림 돌보지 않아 내 골머리 썩이는 내 조카요. 이제 급하면 나한테 쌀 달라 밥 달라 하는데 내가 미워서 안 줍니다. 그렇소? 어허, 당신 참 운이 좋은 사람이오. 운이 좋다니요. 오늘 아침 족제비가 닭을 다 물어가고 나는 이제 천석 군대기를 포기하고 살림을 쓰기로 작성했는데 운이 좋다니요. 어사가 마패를 내보이며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사 박문수다. 날만 세면 풍비박산될 거였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네.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요술 보자기 옛날 한 젊은이가 부모도 처자식도 없이 혼자 돌밭이나 일구면서 산자락 외딴 집에 살고 있었어요. 바람이 술술 지나가고 비도 제대로 못 가리는 다 쓰러져가는 운막집이었지요. 심지어 마당에 변소도 없었어요. 아이고, 누가 보겠어. 뚝 떨어진 집인데. 젊은이는 그냥 마당에 나와서 똥, 오줌을 두곤 했지요. 겨울밤에는 그나마 마당에 나가는 것도 귀찮았어요. 너무 추워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뒷문 열고 선 채로 뒷산을 향해 오줌을 누웠지요. 뒷산 산신령님이 젊은이가 하는 꼴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나서는 대뜸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예, 호랑이야. 네가 저 고얀버릇을 고쳐주어라. 호랑이는 젊은이가 또 그러면 혼줄낼 양으로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밤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이 젊은이가 뒷문을 열고 서서는 뒷산을 향해 오줌을 누는 거예요. 아, 춥다. 추워. 나는 운막집이라도 있지만 뒷산 사는 호랑이는 집도 절도 없이 얼마나 추울까. 잔말 안 됐다. 호랑이는 막 덤벼들려다가 발을 딱 멈췄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를 걱정해주는 젊은이를 어찌 혼내겠어요. 호랑이가 그냥 돌아가자 산신령이 꾸짖었습니다. 또 뒷산을 향해 오줌을 누웠는데 왜 혼내질 않았느냐. 호랑이는 여차여차 젊은이 마음이 갸륵하더라고 알렸지요. 그래, 마음이 곱다니 굳이 혼낼 필요는 없겠구나. 며칠 뒤 밤이었어요.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젊은이 집 근처를 지나는데 젊은이가 또 오줌 늘어나왔다가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지. 호랑이는 얼마나 추울까. 자기를 걱정해주는 젊은이가 눈물 나게 고맙지 뭐예요. 호랑이는 산신령에게 가서 칭얼칭얼 졸랐어요. 그 젊은이가 버릇은 좀 나빠도 마음은 비단결입니다요. 무척 힘들게 사는데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요. 네? 산신령은 호랑이에게 들복겨서 요술 보자기를 건네주고 말았어요. 호랑이 네 고집에 졌다. 옅다. 알아서 도와주어라. 호랑이는 요술 보자기를 직접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총각이 자기를 보고 놀라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총각이 나무하러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요술 보자기를 슬며시 떨어뜨려 놓았어요. 다음날 총각은 보자기를 발견하고는 추운 바람에 귀를 가리려고 얼른 머리에 뒤집어 썼지요. 귀라도 가리니까 좀 살만해져서 산에 올랐는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참새가 쨍쨍 지저귀는 소리를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예.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아? 저 아랫마을 양반집 외동딸 있잖아. 마루 밑에 사는 천년 묵은 지네의 저주 때문에 죽을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그러게. 긴 쇠 젓가락으로 지네를 집어내서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넣어 죽이면 되는데 그러면 씻은 듯 나을 텐데 말이야. 옳다구나. 젊은이는 그 길로 양반집을 찾아갔어요. 가서는 따님을 살리겠노라 말하고는 참새들이 말한 대로 쇠 젓가락으로 지네를 집어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였지요. 그러자 외동딸은 싹 낳아서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 덕에 젊은이는 외동딸에게 장갑까지 들게 되었지요. 번듯한 집도 얻고 제대로 든 변소도 생겨서 다시는 뒷산을 향해 오줌을 두지 않았대요. 하지만 지금도 추울 때면 호랑이 걱정부터 한다지 뭐예요. 오늘의 동화 공주탑과 회전문 옛날 중국 원나라 순재 임금에게는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나 예쁜지 이 공주가 걸을 때면 마치 꽃 한 송이가 동동 떠서 걸어다니듯 그 자태가 곱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 공주를 한 번 본 남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흠모하는 마음을 품었지요. 임금님 또한 그 어느 자식보다 아끼고 예뻐했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궁궐 정원을 거닐며 꽃구경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궁궐의 일을 보는 청년 하나가 우연히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그만 넋이 나가버렸지요. 자기도 모르게 꽃밭 사이에 숨어 공주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러다 궁궐의 병사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났어요. 그날 이후로 청년의 마음은 온통 공주뿐이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오로지 공주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공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공주님이 보고 싶어 죽겠어요. 청년은 방에 힘없이 누워 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이 녀석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처럼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 공주님을 만나겠다니. 이 소리가 임금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물론 일가 친척까지 몰살을 당할 것이야. 그랬습니다.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공주를 별 볼일 없는 집안의 청년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임금을 모독한 죄로 온 집안이 죽음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청년의 집은 왕족도 아니오 높은 벼슬을 지낸 적도 없는 그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는 공주를 보는 일조차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지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냥 우리랑 비슷한 집안의 처녀를 만나 장가를 들어. 어머니는 공주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안쓰럽다 해도 어머니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아들을 달래고 마음을 돌리라고 말해주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고집스러운 이 청년은 어머니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주에게 사로잡힌 청년의 마음은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었지요. 청년은 그렇게 시름시름 상사병에 걸려 몇 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러고는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숨이 넘어가려는 순간 청년은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루지 못한 사랑 죽어서 몸을 바꾸어서라도 꼭 공주를 사랑하리라. 청년은 자기 맹세처럼 죽어서 한 마리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을 사람들은 공주를 짝사랑하다가 죽은 청년이라 하여 상사뱀이라 불렀어요. 하루는 공주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잠결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불을 들추고 아래쪽을 살펴보니 뱀 한 마리가 몸을 친친 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깜짝 놀라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공주의 비명 소리에 놀라 뛰어온 황우는 공주의 몸을 보고 더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뱀이 어찌 여기 있는 게야? 황우는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했습니다. 뱀을 쫓아내려 소리도 질러보았지만 뱀은 공주 몸에 딱 붙어 떨어질 줄 몰랐지요. 뱀은 머리를 공주의 배꼽 밑에 대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몸으로 공주의 아랫도리를 감싸고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무서워 울음을 멈출 줄 몰랐어요. 먼저 정신을 차린 황우는 공주를 달랬습니다. 공주야 잠시 진정하고 생각을 해보자. 사람들이 공주의 몸에 뱀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면 큰 흉이 될 것이었습니다. 황우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가는 신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신하는 힘세다고 소문난 장사들을 은밀히 불러 공주몸에 붙은 뱀을 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뱀은 공주몸에서 떨어졌다 싶으면 어느새 다시 공주몸에 붙어 있었어요. 뱀을 잡아 죽여보기도 했습니다. 뱀을 죽였다고 좋아할 때쯤이면 어느새 다시 살아나 공주몸에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도 뱀은 공주몸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공주는 우는 것도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공주를 아름답다고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주를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지요. 괴로움에 고민하던 공주는 결심했습니다. 어마마마 이렇게 사는 이 궁을 나가서 세상 구경이나 실컷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공주야 그 몸을 하고 어딜 간다는 것이야. 황후는 공주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는 오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온 나라를 다 뒤져서 저를 치료해 줄 의사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말리지 말아주세요. 황제도 황후도 더 이상 공주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공주의 몸에 붙은 뱀 때문에 이상한 소문도 돌았지요. 그 뱀이 황실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공주를 궁에 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공주는 아름다운 공주 옷을 벗어버리고 거지 옷으로 가다 입었습니다. 궁을 나온 공주는 이름난 산을 찾았어요. 아름다운 강을 건너 대륙의 넓은 땅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 저 산을 오르며 거지처럼 살았어요. 황화강을 몇 번씩이나 건너고 중국에서 이름난 의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큰 절에 들어가 기도도 울려보았어요. 자신의 몸에서 뱀을 떼어줄 사람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공주의 몸에서 뱀을 떼어내지는 못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공주를 공주라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주 몸에 붙은 뱀을 보고 놀란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공주를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바다 건너 고려땅에 가면 금강산이라는 아주 좋은 산이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만개의 부처님을 모신 듯 영엄하고 사계절에 따라 산의 색깔을 달리하여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꼭 한번 금강산에 가보고 싶구나. 혼자 몸으로 여행하는 공주에게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고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어요. 그런데 금강산을 찾아가던 공주가 그만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공주는 춘천땅에 이르고 말았어요. 춘천에 이르니 청평천 건너 청평사가 유명했습니다. 공주는 이왕에 온 것이니 청평사를 구경하고 가기로 했어요. 청평사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몸에 감겨있던 상사뱀이 요동을 치며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어요. 지난 십여 년을 함께 다녀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몸부림치며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다닌 게 십 년이야. 그동안 두어 번 너를 떼어내려 했던 것 말고는 너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잖아. 근데 넌 왜 내가 좋아하는 절 구경을 못하게 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면 잠깐만 여기 있어. 내가 얼른 절 구경을 다녀와서 다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뱀은 그 말을 듣더니 스르르 공주 몸을 풀어주고 넓은 바위 위에 또리를 틀었습니다. 공주는 십 년 만에 홀가분해져 몸도 마음도 하늘로 날아갈 듯이 가벼웠어요. 공주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근처 개울에서 몸을 깨끗이 씻은 후 큰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정성스레 절을 올리고 절 구경을 했습니다. 마침 밥대가 되어 새님들이 모두 큰 방에 모여 공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방문이 열려있는 방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비단이며 바늘이 널려 있었어요. 가사불사를 하는 방이었습니다. 가사불사는 새님들이 입을 옷을 지어드리는 일이라서 큰 복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공주는 가사불사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방은 다들 공양 중이라 비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바느질을 했지요. 한참이 지나도 공주가 돌아오지 않자 상사뱀은 공주를 찾아 청평사로 갔습니다. 청평사 안으로 들어가려면 회전문을 통과해야 했어요. 다른 절에는 없는 회전문은 빙빙 도는 모양새라서 회전문이 아니었습니다. 윤회,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은 문이었지요. 상사뱀이 회전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상사뱀이 회전문에 들어서려 하니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번개가 상사뱀에게 내리꽂혔습니다. 상사뱀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상사뱀의 몸은 빗물에 씻겨 개천으로 떠내려갔어요. 공주는 상사뱀 생각이 나서 절에서 나왔습니다. 상사뱀이 딸이를 들고 있던 자리로 가보았지만 상사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이리저리 상사뱀을 찾았어요. 그러다 자신이 몸을 씻었던 개울물에 상사뱀이 새카맣게 타죽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떨어지지 않던 뱀이 저렇게 사라지다니 부처님의 큰 힘이 아니면 안 될 일이야. 가사불사의 공덕이 이렇게 크구나. 공주는 그 길로 다시 청평사를 찾아가 부처님께 백배 천배의 절을 올렸습니다. 조지세님도 찾았습니다. 조지세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조지세님은 거지 행색을 한 여인이 하는 말을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공주는 종이와 붓을 조지세님께 청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춘천부사와 강원감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가 닿자마자 춘천부사와 강원감사는 한다름의 말을 몰아 달려왔습니다. 공주마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원나라 황제께서 심녀가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원나라 사신까지 들어와 공주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주는 자신의 고국인 원나라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황제는 기뻐하며 많은 돈과 곡식을 보냈어요. 덕분에 오래되어 쓰러져가던 청평사를 다시 크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공주와 상사뱀을 기리는 탑도 세워 그 탑을 공주탑이라 불렀대요. 지금도 춘천의 청평사에 가면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이 깃든 공주탑과 회전문을 만날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저녁 얻어먹은 이야기 옛날에 어떤 낙은애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마침 길가에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그 중 큰 기와집을 찾아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 양반이 손님을 집에 들여놓고 밥을 줄 생각을 안 했어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은 안 주고 자꾸 딴 얘기만 하는 거지요. 손님은 글 지을 줄 아오? 아이 몰라요. 그래도 기어이 글을 지어보라고 했어요. 당자, 운자를 부르면서 부득부득 지어보라고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한술을 지었지요. 까짓것 이왕에 짓는 거 속에 있는 말이나 해보자 하고서 밤이 깊었으니 이 집 식구들 시장하겠다. 했어요. 차마 자기 배고프다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슬쩍 에둘러 속을 비쳤지요. 그러면 알아듣고 밥을 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 집 주인 양반은 멀뚱멀뚱 듣고만 있다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에이, 그걸 그리라고 지었소? 좀 잘 지어보오. 그러면서 또 한 수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짓건 내친김이다 하고 한 수를 더 지었습니다. 이 집 식구만 시장할까? 나그네도 시장하당. 이제는 아주 대놓고 배고프다고 한거지요. 그만하면 알아들었으련만 이 집 주인 양반은 눈치를 어디에 빼뒀는지 또 딴소리를 했습니다. 거참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군. 무슨 글을 그렇게 짓소? 세상에 정말로 글 못 짓는 사람도 있네. 하고는 또 물었어요. 그럼 장기는 둘 줄 아오? 아이, 몰라요. 그래도 기어이 장기판을 내놓고 한 판 두자고 했어요. 남은 배고파서 죽겠는데 장기는 무슨 놈의 장기인가요? 그래도 부득부득 두자고 조르기에 마지못해 한 판 두었지요. 까짓껏 이왕에 도는 거 속마음이나 내보이자 싶어서 몇 수 도다가 작은 말로 큰 말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어이쿠, 말은 말고기로 베고 코끼리는 코끼리 고기로 베는구나 했지요. 그만하면 알아듣고 밥을 주면 좀 좋아요. 이 벽창호 같은 주인 양반은 그래도 눈치 없이 딴소리를 했답니다. 예끼 여보게 그렇게 두는 법이 어디 있소? 한 판 더 둡시다. 그러면서 또 장기판에 말을 버려놓았어요. 그래서 까짓껏 내친김이다 하고 또 두었지요. 또 몇 수 두다가 작은 말로 장군말을 잡아먹으면서 아이고 배가 고프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했어요. 이젠 알아들었겠지 했는데 웬걸요? 주인 양반은 장기판을 주섬주섬 거두면서 뜬금없는 잔소리만 늘어놓았어요. 거참 별 우스운 사람 다 보겠군. 무슨 장기를 그렇게 두시오. 세상에 장기 못 두는 사람도 있는 줄 몰랐군. 하더니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또 물었어요. 그럼 바둑은 둘 줄 아시오? 아, 몰라요. 그럼 고눈는 둘 줄 아오? 아, 몰라요. 그럼 가위바위보는 할 줄 아오? 모른다니까요. 그랬더니 주인 양반이 화를 벌컥 내면서 묻더래요. 그럼 당신 할 줄 아는 게 뭐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했지요. 밥은 먹을 줄 알지요. 하니까 그제야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 밥상을 드려오더래요. 그래서 겨우 저녁을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제주도에 간 키다리 옛날 옛적 강원도 산골에 키다리가 살았어요. 키가 어찌나 큰지 땅에서 쳐다보면 얼굴이 안 보였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겨우 보이는데 그것도 보통산은 안 되고 오대산 금강산이어야 됐지요. 그렇게 키가 크니까 옷을 해 입을 수가 있나요? 옷 한 벌 지으려면 배가 어마어마하게 들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허구한 날 그냥 벗고 다녔어요. 그게 참 보기에 안 되어서 강원도 백성들이 옷을 지어 입히기로 했답니다. 강원도 백성들이 키다리 키를 대강 가늠해보고 배가 한 삼천자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는 배를 걷었어요. 온 백성들이 다 나서서 걷었지요. 그래서 배 삼천자를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옷을 지으니까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막상 입혀보니까 딱 겨드랑이까지밖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롱이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강원도 백성들이 배를 더 걷었습니다. 그럼 배가 한 오천자 있으면 되려나 하며 배를 걷었는데 온 백성들이 다 나서서 장롱 속 자투리까지 다 모으니까 한 오천자가 되더래요. 그것으로 옷을 지었지요. 배 오천자로 옷을 지었으니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막상 입혀보니까 허리깨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등거리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강원도 백성들이 배를 더 걷었습니다. 아이쿠 배가 한 칠천자는 있어야 되겠네. 하고 이번에는 밥보자기 귀주머니까지 있는 배 없는 배 달달 긁어모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칠천자를 모아서 옷을 지었어요. 배 칠천자가 좀 크나요? 그걸로 옷을 지어놓으니 어마어마했지요. 입혀보니까 얼추 엉덩이 가릴 만큼은 되네요. 이제 됐다 하고 모두들 좋아했지요. 키다리도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아주 기분이 찢어지게 좋아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춤을 추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췄지요. 그렇게 춤을 추니까 그 그림자 생긴 데는 응달이 져서 농사가 안 됐어요. 하도 키가 커서 춤추는 팔다리가 해를 가려서 말이지요. 허구한 날 응달이 지니까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임금님이 그 소문을 듣고 대체 얼마나 큰 녀석이기에 그러냐. 잡아오너라. 해서 신하대 삼천명이 가서 키다리를 잡아왔어요. 잡아다 놓고 너 왜 그랬느냐. 얘 옷을 해 입으니까 하도 기분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네 그늘 때문에 농사가 안 되도록 춤을 추느냐. 볼기 좀 맞아야겠다. 학원은 엎어놓고 볼기를 치려고 보니까 볼기 짝이 안 보였대요. 내 볼기 어디 있느냐. 얘 제 볼기 짝이 아마도 지금 경상도 문경 세제쯤 가 있을 겁니다. 신하들이 키다리 볼기를 치려고 매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지요. 4일 동안 갔는데 겨우 겨드랑이 있는 데까지밖에 못 갔어요. 1일 동안 갔는데 겨우 허리 끝까지밖에 못 갔대요. 그래서 그만 지쳐서 그냥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키다리는 볼기 맞는 건 면하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만 제주도더래요. 엎드린 사이에 발이 제주도까지 내려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냥 제주도에 눌러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홍수가 난 마을 옛날 어느 곳에 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한 해는 날이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 농사가 될 리 있나요? 비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하루는 이 사람이 작정을 했어요. 에이 내가 신선임한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났지요. 지팡이가 없어서 도끼 자루를 지팡이 대신 짚고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작고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자꾸자꾸 올라가다 보니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아주 딴 세상이었지요. 그런데 동서남북 경치가 다 달랐습니다. 동쪽을 보면 봄꽃이 피어있고 서쪽을 보면 여름나무가 빽빽하고 남쪽을 보면 가을 단풍이 울글불긋하고 북쪽을 보면 겨울론이 하얗게 쌓였어요. 그러니 그곳이 신선사는 마을이 아니고 뭔가요? 경치 구경을 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한 군데에 넓적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놓인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빨간 옷을 입고 한 사람은 파란 옷을 입었더래요. 이 사람이 다짜고짜 그 앞에서 넓죽 엎드려 빌었지요. 신선님들 우리 마을에 너무 오랫동안 비가 안 와 농사를 못 짓겠으니 부디 비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도 노인들은 쓰다 달다 말도 없이 바둑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옆에 서서 바둑 두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한참 동안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 빨간 옷 입은 노인이 파란 옷 입은 노인더러 그러더래요. 비구름 부리는 건 잔의 소관이니 저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파란 옷 입은 노인이 소매 속에서 물이 든 조그만 병을 하나 꺼내주더래요. 이것을 가지고 저쪽 바위 끝에 가보면 아래 세상이 보일 것이니. 잔의 마을 위에다 뿌리게나 조금만 뿌리는 게 좋을 걸세.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을 받아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어요. 노인말대로 바위 끝머리에 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아래 세상이 환하게 보이더래요. 자기 사는 마을도 다 보였지요. 그래서 그 마을 위에다 병에 든 물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이 가물었으니 비가 많이 와야지 조금만 와서 쓰나. 까짓 것 다 뿌려야겠다. 하고는 병에 든 물을 다 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산을 내려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마을에 비가 많이 왔더래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논뚝이 무너지고 밭이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답니다.